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부터 저희가 좀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자언니안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천자언니안 쏘아지 말아주시고요 컨텐츠 할때는 죄송합니다 제 몰래 바로 컨텐츠 하는데 오늘 좀 기다리느라 오케이! 자! 내일 한시부터 하네요 한시 예 한시부터 하네요 축구 아마 감스방송으로 켤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새끼 존나 안내려오네 연예인이야 연예인 맞지? 연예인 맞더라 내 친구들도 알더라 진짜로 순위그룹 그거를 내 친구들도 알더라 내 친구들이 아프리카 절대 안보거든요 유튜브 쇼츠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보라고 했거든요 왜 안보냐니까 나 때문에 안본데 제가 욕을 좀나많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욕박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욕박았고 아니 이 새끼 어디갔어? 어 그니까 요즘 거의 전성기죠 진짜로 아프리카 또 많이 유입되고 야 근데 내일 내일 내일이 이제 트위치 마지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진짜 왜냐면 트위치에서 많이 이적해서 진짜 유동한 2-3만원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음 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존나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어 와 장난 아니네 축구할때도 저 내 방송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런 의미로 U23 아시안컵 안되나요?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언제 들어와? 미친놈이냐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예 여기만 따가지고 예 그런 누가 누가 그런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혹시나 혹시나 예 아 지금 이제 내려와요 알겠습니다 예 음 음 쓰읏 아니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저 그렇게 되고 여러분 수요일에 그리고 침찬매인님 방송 가거든요 감수팬분들 예 또 유동분들도 보실 분 Dafür 침찬매인님 합방 있으니까 저녁 8시에 또 어 많이 봐주시구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축구 가르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아니 요즘 뭐야 뭐야 또 살 더 빼고 있어? 아니 그냥 빠지는 건데 아 그래? 힘든 일 있어서? 아니 너만 보면 힘들어 진짜 응 아 나도 네 면상 보니까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오늘 또 힘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북한 옷이에요? 너.. 예? 북한 옷이냐고요? 어 네 인민군.. 인민군입니다 와 요즘 북한 말 세게 하던데 와 그걸 또 인정하네 이 새끼 뉴스 존나 안 보네 나락 퀴즈 쇼 때나 나락 감지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좀 감지하세요 알겠어요 예? 나락 퀴즈 쇼 때요 뭔 말도 안 해 계속 빠우님한테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 지랄만 존나하나 아 몇 번을 돈기 돌리는 거야 그거를 일단 좀 오늘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저희가 연습 좀 했잖아요 예? 예? 했잖아 했잖아요 아 하긴 했죠 아 그 아 진짜 아 우리는 그냥 그거야 그냥 들러리 비염방지 켜주세요 들러리 아니 근데 이게 오늘 1등이 120만원 2등이 30만원 120 타야지 그래도 근데 나는 나 오늘 내가 1등 상금 타잖아 그럼 상금으로 다 드리려고 여기 도와주신 너 직원분들 어 제가 1등 하잖아요 나도 좀 더 1등 하잖아요? 어 제가 그 피규어 5개 사드릴게요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했었는데 아니 근데 참가하는 새끼가 어 자세가 이게 맞나요? 아니 그래도 1등 못 할 것 같아도 1등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1등은 하고 싶지만 그만큼 지금 참가한 인원분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쫄린다 이 말을 하는 건데 못 가서 안 달랐어요? 아 못 가서 안 달랐어요 아 못 가서 안 달랐구나 존나 안 달랐어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새벽 2시부터 안 달라가지고 그거 깔지마 깔지마 유튜브 한해라서 유튜브 한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원래 생각 열심히 했어 야 이 시X야 그러면 이제 중에 유튜브 안 하는 사람 뭐야 없지 없지 없잖아 아니 시가 옛날에 유튜브 잘 될 때 안 하더만 왜 나 유튜브 엣져만 하는 거야 시가 악성 커뮤니티만 해 어 그건 깔지마 악성 커뮤니티야 커뮤니티로 얘기를 왜 합니까 이제래서 그 새끼들이 하던 말 아니야 가면서 유튜버라고 그건 저였습니다 아 저였어요? 어쩐지 IP 이쪽으로 뜨더라고 찾아봤는데 그래서 호소하려다 참았어요 아니 근데 아니 뭐 9시에 오라면서요? 아니 아니 그 최군 형님만 최군 형님만? 최군 형님이 원래 10시가 끝이었는데 나 때문에 땡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한 팀씩 좀 진행 잘하시잖아 진행하면 남순이잖아요 진행하면 감스트지 아 진행 진행은 감스트 어 진행하면 봉준 최군 남순이잖아요 약간 나는 약간 서포터 역할 아니 아니요 서브 역할 저는 진행 저 딱 중간이고 중간? 아니 그니까 나는 그 아래지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진행 한 번 기대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요즘 훈타코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 새끼가 공중파 진행 따라한단 말이야 아 잘해 어 아니 역겨워 역겨워 그래가지고 제가 물들었을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잘하니까 아 홍타쿠씨도 옵니까 오늘? 나? 홍타쿠 왜왜 홍타쿠도 와요? 너 홍피하기야? 나도 홍피하고 있지 감스트가 피하라면 피해야지 아니 근데 그거 장난으로 피하라는 건데? 저도 장난이에요 아 그래? 홍타쿠가 너 걱정하던데? 왜? 홍타쿠 아까 역겨웠던 게 근데 그 홍타쿠 나를 걱정한다고? 아니 홍타쿠가 아니 아니 지 삶이나 걱정하라 그래 무슨 나를 걱정하라고 할 테니까 홍타쿠 아까 역겨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나 보니까 어 순아 혹시 드림콘서트 예약 어떻게 해? 아 맞아 근데 나는 그게 존나 역겨워 나는 아 그러니까 예약을 아니 그러니까 나 그게 그런 게 존나 열받아 더 역겨운 게 뭔지 알아? 그 예매를 하면 되는데 안 될 거 알고 혹시 자리 남는 거 없을까? 예매 뭐가 뭐가? 아 그게 존나 짜증나 그런 게 진짜 죽통 치고 싶더라 진짜 아니 죽통 말고 오르겐 돌려야 돼 진짜 초풍신 세 번 써야 돼 철권팔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 근데 교육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네 제가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한 팀씩 불러서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김순지 씨부터 한 번 아 순지 씨? 아 맞아 순지도 왔구나 빠르게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오늘 진짜 이쁜분 봤다 진짜 누구? 아 이따가 이따가 아 또 유튜버네 유튜브 생각 존나 하네 또 아니 그냥 이쁜거 이쁘다고 뭐 칭찬하는 거는 뭐 안 좋아? 아니 왜 또 여자 장기유방 보내려고 그래 왜 또 여비제이 장기유방 보내려고 하세요 그만 좀 하시고 아 예 아 나 누구 말하는 줄 알겠다 유소나? 유소나는 당연한 거고 예? 당연한 당연히 이쁜거고 어 진짜 이쁜분 야 근데 네가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유소나가 오해한다니까 오해 안 해 어? 오해 아 유소나 그런 캐릭터 오해하고 오예도 한다니까 진짜 둘 다 다 한다니까 아니 왜냐면 야 이런 남자가 계속 플로팅 치면은 근데 또 간문어라서 또 이 말이 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진짜 촉이 좋은 애야 어 나 그것도 봤어 그 탁구 탁구 싸움 그거 탁구 싸움 보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예측한 거 아니고 나는 이제 너무 패스가 안 되니까 근데 라이브 때도 봤어 라이브 때 그런 거지 그거는 이제 뭐 예측한 건 아니고 예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아 근데 뭔가 옷이 바로 발현하는 게 좀 아쉬운데 아 뭐 진흥은 여기서 하는 거라서 들어가겠습니다 회원님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아니 근데 예 핑팽 패션이에요 아 이거 약간 20년대 그 멋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체크아닌 뭐 하고 있는데 먼저 와도 괜찮아요? 네 오늘 허락받고 왔어요 오 오늘 대표님의 삼겹살 파셨는데 여러분 최군 엔드벌론으로 좀 많이 좀 사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둘 다 예 아 저는 일단 흑태영 같이 하고 있는 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또 화제 됐었습니다 왁탑버스 그 멤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이게 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좀 됐었고 그다음에 순지님 원래 랩 진짜 잘하시잖아요 아 뭐 랩 조금 그러니까 취미로 하고 있고 현재는 최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순지입니다 안녕하십시다 아 랩이면 랩 노래 잘하지 어 잘해 둘 다 잘해 노래 잘해 아 나 깜짝 놀랐어 옛날에 무슨 붕붕이었나 맞나요? 네네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 혹시 가수인데 BJ 활동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야 아 아는데도 이 길 언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2명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희가 그 그 전에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 J.U.P라고 시조새 아 접 접 접 예예 접 접어 놔서 네 접어 놔서 잠자리 안경 좀 아 예 눈을 보여줘 눈은 보여줘야죠 컨셉이라고 하죠 눈이 예쁜 남자 안경 써주세요 한라봉이 너무 크고 아니요 같이 쓸게요 써주세요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좋았어요 역시 개그맨 떨어지는 사람 저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순지 딱 바로 생각나가지고 바로 섭외를 했죠 어어어 아 같이 했었구나 네네 같이 그것도 했었잖아요 그 시조새 씨 보라 컨텐츠 그 좀비 그 학교 그거 그쵸 그쵸 저희 커플이었어요 순두리랑도 이제 사귀는 역할이었죠 제가 둘이 오빠를 위해 울어주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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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보니까 좀 친했나보네요 둘이 진짜 사귀었을 수도 있지 그건 모르지 아니 근데 그 순두리라는 걸 사람들이 좀 좋아하기는 해가지고 저는 이제 끝나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네 연락을 한 번도 안 받더라고요 네 니가 고백한 건 아니야? 아니 고백을 안 했어 그건 아니야? 저녁에 살짝 문자 그냥 카톡 같은 거 조금만 해 아 뭐 그렇게 뭐 밥 먹을래 이런 거 예예 그래서 차단을 했었는데 잠깐 푸니까 바로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아 잠깐 풀었구나 잠깐 그냥 한 광복절 특사 느낌으로 했는데 얘가 잘 노려요 그거를 틈만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뭐 추두리 또 먹고 살려면 또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형님 어 아니 아니 노래 뭐 뭐 준비했어요 노래 아 일단은 저는 그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고 오오 아 뭐 수천번을 말해도 그쵸 그쵸 그 사실 이제 들어오자마자 뭐 예? 그거 아니야 수천번을 말해도 고장나는 말 그거 아니야? 그건 랄랄라는 아니에요 고장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무슨 노래예요? 수천번을 말해도 고장나는 말 수천번을 말해도 뭐 이런 느낌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아 이게 그 음이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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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메이크한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 아까 뭐 권지용이라고 하셨는데 빅뱅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권지용이라고 아니고 빅뱅이 패션이라고 아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나봐요 지윤이 형 욕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힘드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나봐요 사과하세요 권지용 스패드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무례를 일으켰는데요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몄다 일단 그 20대 아니 그 20년대 보면은 그 패션피플 뭐 패션 옷을 잘 입는다 이런 말 안하고 간지 그래서 좀 약간 20년대 간지를 조금 총합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MC몽 스타일로 그쵸 그쵸 마우티마우스가 그 상추님하고 누구죠? 쇼리 쇼리 상추에요? 배추에요? 뭐에요? 네? 배추요? 네 아 저는 일단 쇼리 역할 다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전 소야 아 근데 랩을 혼자 다 해요? 네네 그쵸 머리도 밀어줄 수 있냐고 했는데 그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간절함이 없다고 아 왜 싫은 것도 한 번 더 해야지 대전노리 컨텐츠 어차피 또 밀리니까 그때는 그때 가면해서 또 바로 읽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드리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 이따 여기 뒤에 계시면 아 네 네 또 의자 그냥 그대로 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의자 아니면 담요 같은 거 좀 드릴까요? 담요? 아니 원래는 다리 꼬고 있으면 되지 네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박 오세블리 오? 네 박재박 오세블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블리가? 네 아 진짜? 제박이가 부탁을 했어 오세블리한테 오세블리한테 어 네 아 지금 연습 중이라고 하네 아 다른 분 먼저 자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로기다 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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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기다 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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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습 중이네 오세블리 연습은 존나 잘해 진짜로 근데 이따가 아 근데 노래는 잘해 오세블리 예? 노래는 좀 해 어떻게 알아요? 그 뭐야 선박일에서도 보여줬잖아 아 노래? 어 노래 음색 좋아 오오.. 아 그렇구나 아 그 정도는 그 정도로 치면 아닌데 BJ 일만 치고는 잘하는 편이지 아아아아 그니까 막 가수급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기대치를 조금 낮춰 주시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저 그리고 저 바로바로 또 준비해 주시면 오셨네요 안녕히 계세요 오 고맙습니다 오하님 오하님 오 남 프로 오 남 프로 형님 저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아까 인사도 드렸는데 야 근데 이거 명찰한 이유가 뭐야? 아 그냥 순윤그룹 하는데 아 이름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솔직히 누군지 모르잖아 아니 알아 그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게 낫지 나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잖아 오하님 거제도 사시는데 자기소개 그런 건 안 하고 올라오는데 오래 걸리셨는데 연습이 됐어요 근데 둘이? 연습을 어제 했죠 근데 그 전에 연락으로 무슨 곡 할까 계속 정하고 저희가 유선으로 좀 곡 선정이 제일 어려웠어요 설마 핸드폰으로 연습했어요? 설마 저희끼리 밤에 누워서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 안 하세요 설마 이렇게 불렀겠냐고 팅콜은 안 했죠? 나 이 분 처음 뵙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라미씨가 저를 원래 그때도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결혼하잖아 그땐 아니였고 아니 난 물어볼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 한 번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이제 갑자기 라미가 방송 켜더니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고 두 번 다신 사랑 안에 백종 노래를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아 남순 보고? 이게 뭐지? 왜 저런 노래를 부르지? 그 전까지는 저랑 안 만나고 있었을 때라서 드립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 라미야 왜 노래를 부르지? 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아한다는 컨셉을 잡았으니까 해님, 달님이 이런 시절에 그래서 물어봐 남순이 형님이 컨텐츠로 친해지길 바래로 라미랑 둘이 밥먹는 거 이걸 왜 받는 거야? 엔티아이 쓰레기들아 엔티아이 쓰레기들아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스티 형이 그 대상이었다 괜찮습니다 근데 남순이 형님 사자 야 근데 잠깐 나 나 ㅈ같이 생겼다 그게 아니고 워낙 가족 같은 관계니까 그런 얘기죠 무슨 소리야 라미가 예전에 팬싱으로 좋아했던 게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해요 니 앞에서? 제 여자친구도 잘생겼다 하더라고요 워낙 연예인같이 저는 어떻게 평가하던가? 감수생님 진짜 재밌다 매력있는 분이다 어떻게 남자라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귀엽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막 잘 지른다 이런 거 똑같다 이 말이 진짜 좋은 거야 여자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니까 그래도 귀여우신데 있잖아 그 말 그래도 귀여우신데 귀엽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막 되게 착하신데 이런 거 귀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읽는 거면 귀가 안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전성길 시설이 그래도 그 감순이들 많아가지고 좋다고 많았잖아 진짜 아니 이번에 감순이 나왔는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로 나와가지고 감순이가 나왔어요 시작 60분에 당연히 너 결혼하잖아 너가 김원하고 나 미스터 보고 오시는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 감순이더라고 널 좋아하다가 술붙으세요 네 술붙으시고 술로 연명해야지 저런 얼굴도 내가 좋아했었지 이러면서 술 들어가지 아니 근데 오늘 뭐 노래 뭐 어떤 거예요? 저희는 아 근데 제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좀 신나는 곡 하자 그랬어요 뭐지 팬사인회였나? 팬서비스 아 팬서비스 팬서비스 팬사인회 제가 몰라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런 곡은 좀 소화가 안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봤어요 맞봐 윤유진 연습하는 거를 우리는 신나는 곡 하면 웃기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차라리 감성 발라드로 가자 해서 거위의 꿈을 저희가 옛날에 이적씨랑 그 네 김동률 파니발 일단 저희 라이벌이죠 2대2 노래로 저 남남커플이니까 노래 좀 치세요? 아니 방송 보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못하고 네 저는 그냥 탈락잽 정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너는 저희 아는데 아니 오랫동안 저랑 비슷하잖아요 포지션은 요렇게 아니 전 달라요 아니 자꾸 이렇게 벽 싸우시면 이거 아니 오늘 경쟁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컴퓨테이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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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테이션 오랜만에 들어 약간 제시 이후로 오랜만에 들어 네 자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 각오 한마디씩 아 각오요? 저는 먼저 하세요 저는 우승해서 노키다이브를 장가가는데 꼭 보태면 될 수 있겠네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120만원 간절합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아아 저 초대해주시죠 어 당연히 축하 제가 부르겠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로 네 이 노래 미쳤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크라이 팀크라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회자를 회자 갖고 왔어요 네 1등하면 상금이 있었나요? 네 근데 왜 말을 안해줘? 120만원 있어요 그래도 펀딩에 비하면 좀 소소하긴 한데 그러면 더 간절하게 준비하는 건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도 빡세히 준비했단 말이야 머케 하려고 했구나 머니 너무 머니니까 살짝 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박임유진 맞박이가 사실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노래는 제가 말씀드린 내기의 캔디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딕션은 좋은데 목소리도 크고 아니야? 아니 처음에 진짜 거짓말 안하고 저기 저 아프리카 베넹 쪽 말을 했거든요 니가 원하는 느낌 많이 까니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많이 오늘 좋아하셨을지 그 부분 위주로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를 이 자를 이게 또 1톤이 되면은 이게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맞박이야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는 뭐 뽑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좀 맞박임유진 씨? 네 임유진 씨 피파 하시는 분이잖아 어 맞아 맞아 오셨네 오셨네 아 시바 이거 스포 대는 거 아쉬운데? 와 저 어 이따 포스로 이겼다 와 아 근데 시바 이거 스포 대는 거 좀 너무 아쉽네 아 너무 박센데? 개박센데 뭐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총 다 웃기겠네 임유진 씨 와 실물이 엄청 웃기시네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생략하고 예 하여튼 어디 연습 좀 됐나요? 아 연습을 하는데 아 이거 음을 맞추는 게 더 밟셔더라구요 어 근데 이제 최대한 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니 유진 씨 이게 네 안무에 백지영님하고 옥택연씨가 네 이렇게 붙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오늘 재연이 되나요? 시크릿하겠습니다 오오오 아니 막 계속 사랑해 할 때 붙어서 하잖아 어 그래서 이제 이제 한번 숙원해주고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맞박이가 연습을 진짜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번 정도만 했어요? 저희 그래도 진짜 발표내고 나서 하루 빼고 다 했습니다. 그럼 거의 일주일, 8일 했는데 거의 6일 정도로 한 거네. 네, 오늘도 2시 정도에 만나서 낮부터. 진짜 연습 많이 했네. 유진 씨가 잘 도와주셨네. 진짜요? 아니 막 빨리 다 했죠 뭐. 아니면 이상형이라서 더 오히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대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왜 안 했어요? 그.. 김밥 이런 거는 좀 잘 부르던데. 더 자두에 김밥. 그런 건 왜 안 했어요? 아니 김밥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래도 빵유진으로 한 번 가자. 해가지고 4개의 캔디 했습니다. 아 4개의 캔디. 음.. 아 근데 벅차다 느낌이 들어요. 벅차. 살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개의 홍삼 캔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진짜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연습을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아니 그럼 유진 씨는 네. 연습하면서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 어이었던 거나 힘들었던 점. 저 있습니다. 아니 막박씨랑 한 번 연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제 막박이가 아 제가 이랬어요. 아 근데 박자 때문에 앞에 가사가 뜨겠지?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자꾸 외워야 된대요. 저한테 외우는 걸 강요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막박씨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가사를. 저도 매운. 의의 아니야? 아니 거기 보면 됐어요. 목소리로. 아니 나 최대한 했는데 아직도. 부부럽끼리 생리하고 목소리로. 날도 우겨줘. 이러거든요. 거의 존나 웃긴데. 네. 아니 그 오늘 나온 출연자 중에 라이벌 팀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박재박. 박재박. 오 뭐지? 박재박님만 이기자. 이런 마이드로 지금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각오 한마디 듣고 박재박팀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목소리로 한 번 그 부분을 살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진씨도. 박유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박재박 오세블리팀. 멋있다. 그리고 혹시 마빵 순서 약간 뒤쪽으로 뺄 수 있을까요? 약간 빼야 웃길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뒤로.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살짝 뒤로 예. 우리는 가창력으로 어 가창력으로 승부할까 우리도. 어 가창력으로. 가창력으로. 예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주사위 오늘 11까지 보여드릴게요. 6, 5. 저는 21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1은 안 나오지 않나요? 네? 66인데? 그냥 해본 거예요. 네. 심각하네. 어 좋습니다. 자 오세블리 박재박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뭐 다 돼갑니다. 거의 다 돼가고. 채군이 형은 언제 오시죠? 채군이 형이 아마 왔을 것 같은데? 어. 채군이 형 오시면 이제 저희가 맞박 순서를 맨 뒤에서 앞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뒤에서 앞으로. 와 빡세네. 와 빡세네. 와 빡세 빡세. 아니 잠깐만. 야 이러면. 야 우리는 우상도 준비가. 앉아주신 거예요? 네네네네. 여기 앉으면 돼요? 잠깐만 서태지 패션? 아 저 Y2K. 와. Y2K요? Y2K 뺀 거 아니에요? 2000년대. 2000년대. 아 2000년대? 아 밀레니엄 시즌? 네. 스킨랩 마감은 안 했죠? X세대로 X세대는 팀으로.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왜 장갑이 하나예요? 하지 마시고 마이크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미끄러질까봐. 비싼 건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오세블리를 어쩌다 이렇게 섭외하게 됐어요? 아니 형이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섭외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제일. 아 오세블리 또 잘나가니까? 아 오세블리 팀장 한번 까였어도 울었어도 잘나가니까? 왜요? 아 그리고 또 같이 멸망전. 아니 뭐지? MKSI 2. 아 MKSI? 네. 좀 우전이 있으니까. 아 그때 그럼 우승했나 MKSI? 네. 네. 얘를 데리고? 네. 캐리했습니다. 아 그때 저 갈리오 해가지고? MVP도 받았습니다 제가. 아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멸망전했던 건 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롤 접으세요. 역시. 야 이거. 봉준이한테 방송 배우더니. 어우. 아니 못 듣고 아예. 아 요즘 물이 올랐어. 그러니까. 아 요즘 탱글 불리라는 소문이 있던데. 예? 아니. 잘못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오세블린은 사실. 캠이 이상하게 나오긴 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그래요? 실제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캠이. 캠을 깨야 되는 이런 여캠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죠.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 오늘 준비 과정 중에서. 연습은 어느 정도 했어요? 어. 저 일단 실제로 만나서. 연습실 빌려서 두 번 정도 해요. 오 많이 했네. 연습실까지? 비방학 과정 세 번. 오 그쵸 그쵸. 비방학 과정 세 번. 야 그러면은. 야 이거 거의 가사 안 보고도 할 수준이에요 지금? 그럼요. 가사 안 보고도. 가사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사 보고 하시나요? 아니 저희 메모장 보고 합니다. 아 이 메모장 보는 건 뭐예요 무슨. 메모장 돼가지고. 이렇게 매니저분이 내려주거든요. 아 그러실 수 있잖아. 아 그러실 수 있잖아. 아 그러실 수 있잖아. 프롬프트로. 저희가 위에나 아래쪽 보면은. 아 저 새끼 메모장 보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듀엣인데. 노는 안 맞추고. 화면을 맞추고 할 거예요. 아 네네. 아니 노래 뭐 준비했나요? 저희. 거북이 빙고. 오! 딱 패션 보시면. 소리 너무 잘 되겠다. 거북이 느낌으로. 노래 누구 하자마자 했어요? 저희가 여러 개 불러봤는데. 너무 또 노래에 맞추면은. 저희가 또. 대박이의 메모를 살려야 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 그리고 되게 잘해요. 랩도 잘하고. 약간 이런 터틀메 감성은 되게 잘하죠. 터틀메님. 그리고 또 거북이 준비해 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아 이거 또 경쟁할 근데 좀 의식되는 팀. 오 좋다 좋다. 수 있어요? 아 솔직히 다 너무.. 아니면 이 팀은 진짜 우리가 찌바를 수 있겠다 이 팀 만큼은 리허설 해봤으니까 아니 솔직히 괜찮아요 편하게 난 이쪽인데 아 저는요 아 그래요? 이 정도 두 팀 정도 뽑을 정도면 많이 센다보네 그러니까 엄청 세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박씨부터 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라미 박삐삐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박삐삐 투팀 남았거든요 저희는 이미 했고요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그 실수만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야지 북한 옷을 쳐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이사 어떻게 입고 브라이언 역할이고 저는 이제 화이 역할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네가 감희라고 해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부탁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히 박삐삐씨는 아는데 카라미씨가 뭐하시는 분이죠? 유희왕 유희왕 1등 유희왕? 옛날에 국가대표 유희왕 대회 우승한 사람 트위치에서 이번에 넘어왔어요 아 진짜? 어 혼충 잘 알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 인턴이거든요 오늘 자기가 잘하고 나서 자기가 인턴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아아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 qualcomm 와 점심 앉아주세요 자 일단 자기소개 네 호텔델로 감컴포니 인턴 활동중인 카라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드사니 understood 네 안녕하세요 무 kunw Inter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비비라고 합니다 노래가 그거 맞나요 웬위디스코 박진영 선미?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준비가 좀.. 여러분 대박인게 여기 팀은 이걸로 안 해. 이걸 가져왔어 아이돌이 하는 걸! 그게 아마 장비 이슈 때문에 안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걸로 해요? 네 핸드마이크로 해야 돼. 아 조금 아쉬운데 근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은 둘 다 한 거라서 이거랑 아 마이크도 했어? 네 둘 다 연습했습니다. 아니 노래 누가 하자 했어? 네가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같이 그냥 노래 저하고 바로 졌습니다. 이게 춤은 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너무 개그로 안 가고 살짝 느낌 있는 거 찾아보니까 남녀 듀엣 중에서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음이 높지 않나요? 라이브 돼요? 아 뭐 해봤을 때 되는데 가끔 근데 컨디션 난조일 때 남순님 목소리 나요. 가끔. 아 그래요? 아 목이 소리난다고? 아 오늘 좀 나더라고요. 아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그럼 두 분? 오늘 그냥 좀 떨린다 정도. 아니 박빈이 완전 다른 사람 같네요. 왜냐면 항상 뭔가 학생 같은 이런 이미지였는데 오늘 아예 그냥 엄청 이쁘신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네. 장난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준비했으면 약간 우승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야 이 팀은 좀 견제 된다. 견제? 네. 아 견제. 어 뭔가 뭐라 해야지? 저희는 견제라기보다는 사실 마음은 딱 그거예요. 그냥 오늘 놓고 왔다 우승을. 가지러 오는 느낌. 그냥 가지러 오는 느낌. 우승을 가지고 왔다. 가지러 오는 느낌 그냥. 그럼 제일 못할 것 같은 팀은? 제일 못할 것 같은 팀. 박빈이가 말해봐. 저요? 우린 아니야. 우린 안 쳐나봐. 그러니까. 우린 좀 쎄다 생각하나봐. 그래. 아니면 우리는 완전 아예 그냥 쟤는 똥이고 배제시켜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아 그 연습하는데 여기. 아 저기 사랑해 저기 어. 어. 이것밖에 안 들려.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님 언급이 계속 됐는데. 어. 진짜 가까이 와주실. 약간 닮은 거. 닮은 거 같아서. 정호동 리즈 시절. 그렇죠. 정총리죠. 정총리. 네. 그것은 무슨 시절이야? 예. 이낙연 씨. 좋습니다 예. 엄청 좋아하시네. 아니 순진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낙연 씨. 자. 닮긴 닮았어. 자 좋습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좀 많이 준비했고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제 인턴 타이틀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 요거 떼려고 왔습니다. 우와. 이거 잘하면 가산점 많이 들어가요? 당연하죠! 신발도 빡세! 신발도 빡세!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저 어제 보니까 박비빅 같은 경우는 골프채 팔렸나요? 아 예! 220만원에 팔렸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막 장지수 씨랑 대결하더라고 대결할 거리가 안 되는데 그냥 이달에 데이터가 제일 높아가지고 아니 다음 달 높게 저희 한번 제가 나갈랬죠? 아 바스포도 한번 하죠 아 근데 이제 데이터 경제가 없어졌는데 아 없어졌나요? 하지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이만큼 진직에 섭외를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네 아 저도 안 할게요 진직 해줬으면 됐지 이제 와서 저희 방치클럽 화이팅! 화이팅! 담임 주설이 LSM 올라간거 화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마지막 한마디 아 네 저도 이제 무엔터로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런데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강컴퍼니 대회지만 또 이렇게 이름 한번 더 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연팀 화이팅 하시고 자 좋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홍타쿠 유소나 부르고 MC 부르고 심사위원 부르고 예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그리고 어 어 최군형님도 도착하셨습니다 마지막 홍타쿠 유소나 불러보겠습니다 아 가스키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맞네 오케이 가스키 저 여프님도 예 그 다음으로 역시 진행 진해형 감스트 이게 또 약간 계속 이렇게 시청자 늘려주는 아니 왜냐면 왜냐면 된거같은거 얼마가지고 아 예 아니 탓을 해요 서로 다 콧타기로 했어요 일단 이 분위기를 한번 후끈 올려보도록 심사위원 최군형님이 이렇게 스포 안 됐나요? 스포 됐습니다 됐어요 아 다행이다 예 오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최군형님은 저희 다 모였을 때 그때 그때 한번 하시고 예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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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아님 반갑습니다 반갑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림이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맞나요? 네 제가 제시카입니다 제가 제시카입니다 제가 제시카입니다 어떻게 제시카입니다 왜왜왜 뭘 제시카입니다 몰라요 제가 뺏었어요 네 좀 지지가 넓고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자기소개 안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소개 안한다고요? 네 자기소개 유명하잖아요 아 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묻어가려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해도 억텐으로 하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그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그만하고 수고하십니까 연습하면서 네 솔직히 좀 어려운 곡이잖아요 이게 신나면서도 과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그 사실 이제 꼴지만 면하자 꼴지만 면하자 오오 훈타코씨는 아 저요? 그냥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없었는데 누구보다 좀 열심히 아니 근데 유소난 프로인게 뮤지컬 주연배우였잖아 하루만 더 해 그리고 바쁘잖아 사람이 그리고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이게 하루 밖에 시간 못 뺐니 아 그럼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방송 잘 안하면 바쁜데 아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킬패스를 감사합니다 킬패스 구장 저희 팀명도 정했어요 팀명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팀명 칠순 칠순 저희가 합해가지고 칠십이어서 오빠스타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신거 있나요? 견제 이 팀은 진짜 우리 상대가 안된다 아 상대가 안된다? 이 팀 정도는 있나요? 저는 있어요 누구요? 츄츄 츄츄? 아아 우리잖아 여기네 여기 말고 저기 저기지 아니 우리야 우리야 츄츄 중에 한 팀이 약간 상대가 안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상대가 안된다고요? 네 저희 상대가 안되지 않나 오 야 우리네 그럼 그것도 우리네 원래 이 자신감은 한으로 뚫고 가는 사람이라서 아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얼마나 이 곡을 제가 많이 불렀고 준비가 되어있는지 니가 감히 예 아니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마디 했습니다 아 신하려고 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있는 홍타쿠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아까 장난으로 한게 아니라 진짜 그 박명수 역할이에요? 아 농담이구요 네 제가 이제 제시카 역할이고 이쪽이 이제 박명수 역할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살려주시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하시죠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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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또 가습기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팀 셀 거 같아 이 팀 셀 거 같아 야 아니 아까 근데 누가 저 저 이낙연 전 총리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쪽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가습기 씨가 노래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 잘해요 잘해요 뮤지컬 외국 출신이고 아 근데 이거 빼야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뭐 오면 얘기하겠지만 네 본인이 평소에 부르던 노래 스타일 안 하고 다른 걸 했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우리가 그때 삼겹살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형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 핸드캐? 왜냐면 자기가 무조건 1등이래 자기 말로는 맞지 진짜 맞지 실 가창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가습기 너무 노래 잘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맛방님도 안 하던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예 안 하던 거 아니 심사 기준이 어떨지가 중요한 거야 심사 기준이 딱 웃으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해 막 이러거든요 네 심사 기준이 따라 앉아주세요 앉세요 앉아주세요 안녕히 가 actors 안녕히 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이게 나올 생각 하셨어요? 제발 나와달라고 저한테 춤 struct이 Demian의 얘기였다고 말했어요 아니 아무 archives 그때 나랑 나랑 노래교시라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흔쾌히 좋다 했었거든요 한 번 합방을 했었는데 저한테 제안이 왔는데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감수트님, 남순님 나온다고 해서 너무 착하시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간파리 한 번 했습니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노래가 노래가 뭐죠? 좀 특이한 거던데? 답장이 약간 복고인데? 맞아요 약간 복고풍으로 준비했고 우리 무슨 노래 준비했죠? 저희 아이유 울랄라시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와 이거 진짜 아는데 와 이거 진짜 아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선정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좀 뭐랄까 뮤지컬곡이나 제가 잘하는 발라드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재미없이 또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안 하던 장르로 빠른 노래 신나는 거 가요제니까 또 그래서 안무도 좀 들어간 걸로 호응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장미도 준비한 거예요? 예 예 장미도 이건 걸릴 적 걸리는데 지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 씁니다 좀 이따가 할 때 견제하지 마시고 예 견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고백하는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예 다행히 연기니까 보통 이 정도 얼굴 생기면 노래 정도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 노래 좀 어느 정도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요? 네 저는 노래는 모르겠는데 일단 절대 안감이 있어서 오 우와 네 진짜 ICE 어 그럼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갑자기 음도 잘 맞힐 거 아니야 음은 잘 맞춥니다 음만 아니 그럼 절대훈감 저희가 어떤 음을 들려드리면 미파, 솔 맞출 수 있어요? cia파 맞나 그게? clo 그 정도까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방금? 소리가 죽겠대요? 내기! 내기! 다가가 소리를 좀 덮쳐봤는데 아니 아니 본인이 라라로 지금 떨려서 그래요 떨려서 그래서 어제 여자 앞에서 진행한 걸 좀 부끄러워하는 애라서 아니 아니 저는 여자 앞에서 지금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아 예 그러면 이제 노래 아이유 정했을 때 목소리도 같이 음색 비슷해서 정해 맞춰줄 수가 없는데 오 맞네 맞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맞닙니다 맞닙니다 자기 음색이 아이유 씨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가 좀 비슷하다 저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공식 질문인데 견제되는 팀 저는 여푸는 모르겠는데 저는 견제되는 팀이 확실한 팀이 있습니다 홍타쿠 유소나 잘하는 거 같네 100년팀 왜냐하면 저기 뮤지컬 배우분이 계시거든요 유소나 잘해 유소나 유소나는 항상 항상 뭔가 준비 안 된 거 같은데 준비되는 사람이라 뮤지컬 배우 견제인가요? 같은 업종 맞네 맞네 여푸님은 저희 견제되는 팀이요? 아니 그냥 못하는 팀 골라도 돼요 못하는 팀 아 예 그러면 저 견제되는 팀이에요 아 네네 못하는 팀은 아까 여기 잠깐 리허설 들어 봤는데 당일까지도 좀 선곡이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아 월러브로 바꾸려고 아 아 그렇군요 아니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노래가 너무 많아서 이왕 말했으니까 말씀드리면 두 분이 연습하면서 너무 싸우신데 싸우신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노래 못하냐고 서로 너무 못해 이러면서 노래를 개같이 못해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 프로로서 오늘 1등에서 상금 먹고 소개팅에 나갈 옷 사러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딴건 모르겠고 가습기 버스 야무지게 타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음감이신지는 몰랐네 오 아니 이번에 트위치에서 온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네 드립치는거 아니에요? 진짜 절대음감이래? 근데 진짜 드립이 아니라 그래요? 저 그렇게 안생겼는데 절대음밥이야? 그럼 어떻게 생긴거에요? 진짜 이쁘게 나는 화면으로 봤을 때 옛날에 김이부님 생각나더라고 상이 진짜 깜짝 놀랐어 맞네 맞네 그런 느낌도 있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뒤로 가시죠 네? 네 자 최군이 형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군이 형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군이 형님 모시고 저희가 잠깐 좀 얘기 좀 하다가 자 저희도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이 순서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맞박이 좀 뒤로 갔거든요 어 그래요? 네 아 네네 수정을 하면 되겠죠? 맞박이 네 뒤로 갔습니다 네 맨 뒤에서 앞으로 네 맞아요 수정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과한이 형 예 그리고 최간혜 수장 아 그리고 여기 김순지씨 어딨죠? 명찰 달시군요 네네네 명찰 달구 아 오늘 MC를 맡게 된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남순씨 오늘 저희 그 네 김순지씨 네 뭐 토크 지장 없던가요? 아 지장이요? 아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뭐가 삼겹살 홍보라던데요? 아 아 미안합니다 제가 좀 커머스를 하고 와서 네 네 자 오늘 아 너무 영광스럽게도 우리 또 감스트와 남순 남순이와 감스트의 우리 듀엣가요 MC를 맡게 됐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MC를 어떻게 섭외받았을 때 느낀 게 중립을 좀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팬덤들이 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심사위원분들이 채팅을 보시고 또 평가를 하겠지만 최대한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립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한번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방금 왔기 때문에 이거 제가 그 스토리를 좀 몰라서 혹시 오늘 이 듀엣가요제는 누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거죠? 가스키요 가스키 아 가스키님이 앞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예예예 왜냐면 되게 다르다 왜냐면 사실 모둔제에 뭐 다양한 가요제가 있지만 이 듀엣가요제만의 어떤 본인이 좀 의도한 기획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기획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저희 강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제가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컴퍼니 내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아 그럼 반대로 여쭤보자면 오늘 콘텐츠로 인해서 약간 저격 너 한번 오늘 역대 봐라 좀 그런 멤버가 있을까요? 어 어 아 저를 저격하는 멤버요? 아니아니요 본인이 이걸로 본인의 역량을 과시하고 싶다면 반대로 이 콘텐츠로 한번 죽어봐라 아 아 너 오늘 잘 걸렸다 아 잘 걸렸다 죽어봐라 두리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어 네 자 지금 가습기님께서 나는 이 콘텐츠로 올라갈 것이며 너는 강컴퍼니에서 퇴출위기까지 갈 것이다 아니아니아니 그때 얘기 안 했는데 아 퇴출위까지요? 제가 퇴출위까지 간다고요? 민심이 나랑이 갈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하지만 일단 뭐 제 노래 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박힌돌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 반전을 좀 주겠다 좋습니다 또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아니 습기님도 그러면 또 반대로 아 이분은 뭔가 나를 제외하고 나서 오늘 굉장히 민심이 떡상할 것 같다 혹은 굉장히 기대되는 멤버가 있다면 어떤 콘텐츠로 누가 있을까요? 일단 원래도 민심이 굉장히 좋으셨지만 오늘 등장하시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분입니다 어? 누구죠? 맛박싱 우와 경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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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 아까 연습실에 들어오시는데 비주얼이 그냥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안경이 좀 흩어져 네 안경이 좀 흩어져 제가 오프닝 토크를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약간 코스프레를 가능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올라오는 특정 정치인은 아니죠? 아 예 그건 아니고 이제 노래가 이제 4개 캔디 아 아 그니까 옥택연씨 네 저는 아 같은 연인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아 저도 그냥 너무 헷갈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옥택연씨 네 어때요? 좀 보미터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요 이제 박치기 때문에 조금 빡세인데 그래도 한번 준비하는 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 앞에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오늘 함께 große expansive 주위에 파츠너와의 기능이 잘 맞습니까? 좋아요 네, 그래도 이제 동갑이기 때문에 호흡에 잘 맞아서 저희가 아마 그래도 그래도 웃음은 못하지만 중위권 이상으로 가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오오오오 real 만약에 오늘 중위권도 못가 있다 혹시 장담하거나 이런걸 할 수도 있는지 있을까요? 그거는 더 큰 컨셉 같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맨 뒤에서 앞에 하겠습니다. 꼴등은 안 한다. 그럼 자리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프링을 다 못 봐서 그러는데 혹시 오늘 꼴등 후보 각자 지목했었나요? 네. 서로서로 했어요. 아 서로 했군요. 누가 오늘 1등으로 나왔나요? 1등은 제가 봤을 때 강력타 꼴등 후보. 꼴등? 꼴등은 없나? 애매한가요? 아니 저희는 아니고 츄츄! 츄츄! 이렇게 둘 츄츄! 아 아무래도 츄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우승후보는 누굴까요? 아무래도 오세블리씨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가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여푸 가습기가? 가습기 때문인가요? 여푸씨 때문인가요? 일단 준비를 정말 많이 한 게 웃겨져요. 반대로 본인은 준비를 일도 안 했다. 피지컬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피지컬에 한계요? 아니 음이 안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성대 피지컬요? 네네. 이거 말해야죠. 피지컬에 말하는군요. 그건 어쩔 수 없는거니까. 제박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습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진행하셨는데 오세블리와의 케비가 어떻던가요? 호흡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 누나랑 호흡이 좀 잘 맞나요? 아 그러면 잠깐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나요? 누나 나와요? 누나! 아 네네. 누나! 선생님 방금 히말라야에서 혹시 와이트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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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거든요. 아 네네. 좀 더 앞으로 한번 보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블리씨 처음에 이제 우리 제박씨랑 한 팀을 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워낙 많은 또 기라성과 또 BJ들하고 좀 합을 맞춰봤잖아요. 네네네. 제박씨 개인적으로 좀 어떻던가요? 어 일단은 굉장히 배려를 잘해주고요. 일단 생각보다 많은 장르를 다 잘해요. 아 그래요? 약간 랩도 잘하고 약간 일단 소울 가득한 것도 잘하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아 그래요? 반대로 우리 제박씨가 평가하죠 오세블리씨는? 그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박씨가 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방송만 하고 연습은 안 해서 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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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결절 약간 이런 느낌 아 연습은 몇 번 정도? 3번 했습니다. 3번. 비방복까지. 최다 연습은 3번? 혹시 우리는 비방 포함해서 3번 이상이다 손 한 번. 오 카나비 몇 번? 우리 4번? 4번. 저희 일주일 중에 한 번 빼고 다 연습했습니다. 6번. 강남. 저희 오늘 4번 했습니다. 오늘까지 4번. 아니 오늘 안 했어요. 오늘 4번 불렀습니다. 오늘만 4번이요? 아 4번 불렀다잖아요. 4번 불렀어요 저희. 뭐 연습 아닌가요? 연습으로 포함해 드리던데. 저희 다른 곳까지 5번 불렀어요. 오늘 듀엣가요제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분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기선제압력으로 이구동성 간단하게 해봐도 될까요? 오 네네. 되게 쉽게 딱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왜냐면 3개 해가지고 셋 다 이구동성이 되면 그 정도로 좀 기선제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거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우리가 여행 많이 갈 테니까 나는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곳으로 가겠다. 일본, 중국. 하나 둘 셋. 일본. 오 좋아요. 오 가면 되겠다. 나는 일본으로 간다면 일본에 있는 산으로 여행을 가겠다. 일본에 있는 바다로 가겠다. 하나 둘 셋. 바다! 으aan! 자 마지막. 나는 일본에 있는 바다로 여행을 가는데 어차피 비즈해들은 방송을 해야 하잖아요 내방송으로 켜겠다? 예 방송으로 켜겠다. 하나 둘 셋! 자 이러면 오세블리 방송히고 일본 근처에 있는 바다로 방송을 다시 뵙겠습니다. 어 nutrition! 난 살살 안좋아하는데요 아 나 보내려고 한 적이 없고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나도 한번 이구동성 해보겠다 기선지 한 번 해보겠다 기선지 한 번 해보겠다. 감남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는 근데 친구라서 잘 맞아서 근데 여기는 선지 말해서 너무 친구라 좀 난이도를 올려야 돼요. 맞아 맞아. 정말 정말 힘든 거로 가겠습니다. 야마추입니다. 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탄산음료를 먹을 때 콜라를 먹겠다 사이다를 먹겠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오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너 사이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사이다 비하 아니야?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칠박팔일로 가게 되면 유럽여행 칠박팔일을 가겠다, 미국여행 칠박팔일을 가겠다. 하나 둘 셋 유럽! 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가치가! 가치가가 나오는.. 그럼 유럽여행 칠박팔일을 간다면 나는 산이 이쁜 곳으로 가겠다, 바다가 이쁜 곳으로 가겠다. 하나 둘 셋!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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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유럽 산이 또 괜찮다고 하세요.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맞은 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가볼까요? 좀 어려운 거 가도 될까요? 네. 어려운 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국내여행을 가게 된다면 전라도로 가겠다, 경상도로 가겠다. 하나 둘 셋! 경상도! 아 정말... 아 진짜... 아니 지금 전라도로 가셨고, 경상도로 가셨고. 경상도는 또 많이 가봐서. 요거 안 맞네요. 저 경상도 사투리를 좋아해서. 아 사투리를 좋아해서. 그럼 마지막 한 개만 더. 또요? 진짜 쉬운 거. 진짜 쉬운 거 가겠습니다. 나는 냉면을 먹겠다, 아니면 비빔냉면, 비냉을 먹겠다. 냉면! 아, 안 돼. 냉면! 비냉! 비냉! 미안합니다.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아 물냉!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수로 맞췄네. 먹수로. 네, 먹수로. 네, 좋습니다. 감남. 아 저렇게 안 맞네. 그게 안 돼요? 김순지, 추리씨 한 번 해보고. 아 당연하죠. 여기 괜찮을 거 같은데요? 여기 괜찮을 거 같은데요? 당연하죠. 여기 괜찮을 거 마지막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패션. 싸이올드에서 본 거 같아요. 20년대를 책임져서 간직 총집합입니다. 아, 대박이다. 다 모이면 나왔다. 2000년대 아닌가요? 아, 2000년대요? 아니, 형님. 20년대는 책임져서. 아, 죄송합니다. 광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말이 혼났어요. 아, 좋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가볼게요, 간단하게. 빨간색, 노란색. 하나, 둘, 셋, 빨간. 노란색. 오빠, 이거 노란색 입고 있잖아. 맞네. 또 모자란 빨간색 입고 있잖아. 이거 안개 빨간색이야. 아, 이거 좀 아시죠? 자, 계절 가겠습니다.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어... 어, 이건 맞았네. 맞아? 맞은 거, 맞은 거 아니야? 너 뭐라 했어? 겨울. 나, 여름. 아, 아. 아, 모두 안 맞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남순, 감스트. 하나, 둘, 셋. 남순! 오! 아! 아! 맞쩐지? 맞쩐지? 야, 맞쩐지? 야, 맞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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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그룹 파이팅! 대박. 순위 그룹 파이팅! 어, 일종의 함정이었는데. 어, 이거 걸리받은... 오, 나이스 둘이. 나이스였습니다. 네, 통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난 진짜 강력하게 이 듀엣 가요제를 좀 하차하고 싶었다. 좀 위기가 있었던 커플들이 있었다면 이제야. 저에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역시로 듣는 게 아니라 바쁘셔가지고. 아... 저도 스케줄이 있고. 아니, 바쁘셔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봉준이 하트 들어갔는데 박사님이 요즘에 너무 바쁘다고. 네, 네, 네. 혹시 K리그도 개막하면 너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K리그는 제가 또 중계를 따로 안 하고 있긴 한데. 네, 네, 네. 아, 그래도 뭐 축구를 워낙 워낙 바쁘지만. 네, 좋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맨유. 아, 이번에 풀럼이었나요? 네, 네. 그 경기가 좀 연습하는 데 있어서 컨디션 쪽으로 좀 지장이 있었나요? 어, 굉장히 좀 컨디션 난조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안 그래도 열이 많이 받아있었거든요. 아, 그런 거 계열 받아가지고. 네, 네. 아, 그 열 받음을 오늘 감정으로 실어서. 네, 아마 곧 많이 올라갈거네요. 노래로 풀자. 네, 좋습니다. 자, 혹시 나는 내 멤버를 좀 폭로하겠다, 오아씨. 혹시 없을까요? 아, 저는 다른 건 없는데, 네, 네. 왜 투추인지. 왜 투추인지, 이게 왜 좋아하지. 아니, 저희는 옷도 그렇고, 살짝 그냥 관객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오아씨는 말도 못하고... 아니, 나 뭐 여성분이라고 와서 침닥 하면서 다른 건 없는데. 내가 항의해야 될거지. 여자친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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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는 억울하지. 그건 봐봐야 하는거 아니에요 형님? 자 그러면 오한님. 왜이렇게 비방법인가요? 또 있는 척한다 또. 제가 봤을때는 오한님이 저 얘기하는건 오늘 이 자리에 아 나 저분이랑 파트너 하고 싶은데가 분명히 만약에 오늘은 로기다워 하지만 다음에 듀엣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분 좀 나랑. 저는 저 손아님. 손아님? 왜 손아님이죠? 이쁘시니까. 그럼 김 순진은 뭐가 되죠? 아 가만히 조용히 숨기고 있었잖아요 일부러. 근데 김 순진은 왜? 순진님 예뻐요. 옷 해볼래요? 이쁘시죠? 여푸. 그만하세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 여성 참가자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반대로 옆 분님, 가스캔님 너무 마음에 들겠지만 다음에 듀엣가요제를 한다면 여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남자 스트리머 중에 저 이분과 함께 한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있을까요? 저는 감스트님 말고는 사실... 감스트 말기는... 민규 얘기에요? 네? 민규 얘기랑... 아니 그 친구는 결절이라... 아... 여기도 한 결절 하는데? 목소리가 내 얘기인데? 저는 결절 몇 번도 안겠어요. 남순님은 잘 부르시던데... 남순! 오, 좋습니다. 오세블리씨! 저는 가스캔님이랑 해보고 싶어요. 오스캔님 왜 줘? 최근에 손절 당해서... 죄송한데 저는 같이 못합니다. 지난번에 지시면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손금도 만들었는데 떨어졌거든요. 손절을 만회할 기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세블리, 만회해보고 싶다. 오스캔! 네, 근데 알았어요. 삐삐씨는요? 저는 강스트오빠요. 맞다, 삐삐씨는 원래 옛날에 몰랐어요. 비서하고 바스포드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트위치로 가셨던거죠? 네네. 아... 왜냐면 오늘 제가 알기로... 저 때문에 간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의심을 하시더라구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트위치 장례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왠지 서양 장례식 느낌이 나서... 네, 그런 의미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카르빈 님도 안타까? 네네. 안녕히 가세요. 자, 우리 삐삐씨는 나중에 하게 된다면 감스트. 네네. 좋습니다. 또 유소나님 한번 여쭤볼 수 없죠? 아까 우리 오하님께서 유소나님을 강력하게... 네. 아, 저는 근데... 그... 타쿠랑 하는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아... 그... 저도 재밌어요! 저거... 내가 재밌게 해줬잖아! 아니 왜 또 하려고! 내가 재밌게 해줬잖아! 어제 같이 웃었잖아! 아, 오하씨가 저도 재밌어요라고 했는데... 네. 한번 좀 고민 더 해주시는걸로... 아,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다음 오하씨랑 같이 해보고 싶은거 같아요. 아, 오...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눈이 갔네요. 유진씨. 오, 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보다가 네. 오늘 많이 좀 긴장하셨네요. 아니 심지어 저는 이렇게 둘이 팀인 줄 알았어요. 레츠고! 유진씨... 네? 협박을 따로 다... 아니 아니, 아니 앞에서 이제... 저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시선 너무 잡아먹는다. 아, 네. 유진씨, 우리 맞박이랑 함께한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아니, 맞박이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본 BJ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지겨워요. 아, 이제 지겨운다. 아, 이제 지겨운다. 그렇다면 우리 유진씨가 나중에 투입 가요들을 하게 된다면 네. 꼭 함께 해보고 싶은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스트리머 누가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노래랑 춤에 재능이 아예 없어서 네. 저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네. 버스 타겠다. 버스 타겠다. 버스. 아, 연령이 또 이성 피파. 아니, 상호님은 그 교육언니 있으시니까. 아, 죄송한데 짝찍기가 아니고 네. 사랑의 뭐 소개팅이 아니고 아, 저기요. 아, 사랑의 짝찍기. 아, 사랑의 짝찍기. 아, 사랑의 짝찍기. 사랑의 짝찍기. 아, 미안합니다. 아니, 순ип에. 순채씨? 네. 다음에 참여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저 만빵님라고 오? 순빵?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어어. 아, 지큥? approximate 아니, 지적자면어어. 이게 또 남준아 hostel tab도 아깝나봐 난 다가 makers니 뭐하고 얘기 하시죠? 왜에 만빵... 그냥 시선이 계속 저는 진짜 왕방님한테 밖에 안가고 왕방님 계신데 저는 원래 두리오빠가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선이 안가 오빠랑 진짜 서운한게 좋게 얘기했는데 연습을 두번 했거든요 연습실에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다시에요 노래하면 다시 그냥 섞어 좋습니다 제가 싫어해요 내가 승진하네 그냥 이 그림은 나중에 스토리를 이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했는데 이쯤 되면 심사위원분들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다보면 당떨어지면 심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정성있게 심사해줄 분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세 분 다 감스트 노래자랑 우승자 그리고 준우승자 출신인데요 세 분을 다 동시에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이사호 팬분들 어서 오시고요 아니구나 역시 이사호 역시 이사호죠 이사호 팬분들 어서 오시고요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이 문화 없어졌죠? 예전에는 방종하면 여기가서 아직도 있을 때 적짤이 좋은 것 같은데 잘 섞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개 선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1등 상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스타님께서 오늘 1등 상금은 얼만지 한번 hint 1등이 120만원이고요 그분이 커서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1등은 2등이 30만원 1등 몰빵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블라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나이 관련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놀랍게도 몇없는 제 누나입니다. 아프리카의 망치부인 누나 다음으로 정수현 누나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현님 같은 경우에는 감스트 노래자랑 3죠. 3 우승을 했었고 브루의 명곡 보이스 퀸이었나요? 네. 우승자. 그 정도로는 뭔가 좀 더 말해줬으면 하는 커리어가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상파나 케이블 중편에서도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실력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현님 인사를 다음으로 사오씨 인사.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심사한다고 하니까 안 좋을 목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뵈는데 좀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엄청 빼고 있어요. 혹시 뭐 어떤 최근에? 아니요. 그냥 사실 수트님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세상 밖에 나갈 기회가 좀 많아져서 그래요? 어? 감스트 방송 이후로 뭔가 바뀌었군요. 많이 바뀌었죠. 되게 은인 같은 분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생일날 또 가가지고. 네. 레진 줬어요. 원피스 레진. 아. 플리치. 플리치. 이 정도면 나중에 수트씨 결혼하면 결혼식 사이로 꼭 봐주시... 아. 결혼식 줄까? 아. 시켜만 주시면. 그냥 바로 달려간다는 말이죠. 자. 이어서 심사위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즌 3의 준우승자죠. 우리 혁진이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4호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서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앞이여가지고 아. 3분 거리? 오토바이로 한 1, 2분 거리에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몇 시간 전부터 메이크업하고 준비해서 다른 분들 오셨겠지만 저는 이거 여기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어허. 어. 이빨 닦고. 그 다음에 보드바이 시동 걸고 와가지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 되게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가장 익숙한 닮은 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익숙한 닮은 꼴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뭐 누구 닮았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게 93년생인데 네. 그래가지고 93년생인데 자꾸 저보고 나이를 감았다 뭐 하는데 그런 채팅 보이고 그리고 또 조금 죄송한게 이 두 분은 이제 1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2등이여가지고 아하. 예. 하지만 그래도 심사는 네. 누구보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준우승자시지만 그때 우승했던 분이 또 여기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억울한 아. 그쵸. 좋은 우승자신데 우리 수현님부터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될텐데 네. 심사 기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 되게 중요하죠. 제발 제발. 저는 또 이제 활동을 하기 전에 보컬 트레이너를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약간의 그 테크니컬한 아. 아. 디테일하게 좀 볼 생각입니다. 아. 여기는 실력을 좀 보겠다. 네. 그러면 감컴퍼니를 제외한 파트너들이 좀 더 잘해줘야 되네. 파이팅! 네. 그렇죠. 자 사오씨는요? 아 저는 사실 다들 실력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거라고는 생각을 안하지만 아 네. 듀엣가요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간의 화합을 아. 아. 케미를 보겠다. 기승전결. 그러니까 잘하더라도 혼자 날뛰는거보다 네. 못하는 사람을 좀 끌어주는 그렇죠. 아 저런 사회복지같은 그런 케미. 네. 그렇죠.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혁진희님은 또 네. 설마 앞선 심사위원과 똑같은 심사위원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저는 사실 어 이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엄청난 분들이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4만명 5만명이 보는 방송인데 네. 어 제가 심사를 하면서 그 나오는 사람들을 봤는데 오늘 알게 됐거든요. 이거 웃음 점수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절반정도는 좀 어 웃음 그리고 절반정도는 감성하고 가사전달력 요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기서 화합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생각나는 거 웃음밖에 없는 거야. 반반 가져가셨어요. 웃음도 반은 좀 그렇고, 한 3정도 보고, 그 다음에 7정도를 감성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분들이 각자 1점부터 10점 만점까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의 만점은 30점입니다. 자, 각자 체크를 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에 저희가 공개를, 저희는 3등부터 하는 걸로 갈까요? 네네. 네, 3등부터 가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심사. 마지막에 그, 전체 점수 다 공개하죠. 아! 그럼 꼴등도 나오나요 오늘? 아니, 8등부터 갈까요? 8등부터. 아니, 뭐 꼴등, 벌칙이 있으면 꼴등 공개해도 되는데. 어! 벌칙 하시죠. 잠시만요, 심사위원분들 잠깐 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칙이 또 이게 섭외해서 제가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섭외인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담스트님 방송이죠. 네. 이 담스트님 방송에서 풍선 터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네, 왜요? 수수료를 도대체. 아, 일이라서. 40원 정도.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이제 좀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100억 있는데. 아니, 200억. 200억 아니야? 아니, 담스트 200억 있어. 200억? 200억.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쉽지 않고. 네. 뭐, 버텨야죠. 동시 송출 애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안 켰다가 난리 쳤을 거예요. 아, 근데 남... 아, 남스트랙. 아, 남스트랙. 아, 남스트랙. 아, 남스트랙.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죠. 우리 김순지 씨도 훌륭한 지방인데. 뭐야? 여기가 2조. 전주 되게 유명한.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부모님들끼리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왜 오늘 다 나한테 얻어먹었어? 우리 김순지 씨 오늘 맛있는 회식 뭐 쏘셨나 봐요? 오늘 1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오, 진짜? 햄버거 사주고, 커피 사고, 뭐 다 하고. 카드를 한 번도 안 꺼내더라고요. 우리 김순지 씨는 놀랍게도, 집 안에 브랜드 있는 게 없어요. 다 노 브랜드입니다. 진짜 저는 이게 근건저략하는 존재가, 김순지 씨 저희 최근에 합방 끝나잖아요? 그 음식물 봉투 같은 거 해서 따로 챙겨가세요. 저는 이런 보면서, 아, 요즘에 없는 캐릭터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높게 칭찬하거든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김순지 씨. 극찬해요. 이렇게 검수한 여자 어때요?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데이트하는데, 먼저 김밥전국가서 제욱먹자는 여자 어때요? 어우,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말을 이렇게 하자면, 아프리카에 예쁜 여캠들은 다 혼자 데이트하고 다니시던데. 아, 아니다. 오해해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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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듀엣 가요제를 하기에 앞서서 막상 들어가면 이제 정신없을거기 때문에 각자 그래도 한 팀팀 나와서 각오 한마디 외치고 퇴장하고 첫번째 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우선 임유진 마빵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우선 연습하면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줬고 서로한테 되게 고마운 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좀 이따 어떻게 되는 결과는 나오겠지만 서로에게 그리고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 가장 못하는 팀이다. 이제 음치다 박치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파트너 분 한마디 있잖아. 본인 분량 챙기면 끝인가요? 아 말을 못해요. 아 해도 돼요. 맞박이라는 오늘부로가 끝인 것 같고요. 다른 분들 많이 연락주시고 아무튼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실력은 부족하지만 재미로든 다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재미있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파트너 가셔서 꿈 서로도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둘이게 순지도. 순지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노래를 못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미밤을 만나서 연습을 했고 그거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겠습니다. 1등을 무조건 하겠습니다. 돈타가겠습니다. 일단 피해 안되게 열심히 해서 꼭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밖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오아롱이다. 오우. 반객들. 칙칙해. 칙칙해. 반객 짤디. 짤디 알겠습니다. 감남유만 이겨보자.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오늘 집을 나올 때 라미가 돈 벌어와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꼭 상금 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습기 업소. 오 두 분은 오늘 패션상이 있다면 왠지 여기도 탑승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노래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옆으로 안무도 짜서 왔어요. 본인이 직접 안무도 짜서 와서 가르쳐주고 해서 진짜 오늘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좋은 성적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 좀. 네 말씀하세요. 스키오빠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춤은 제가 잘 가르쳤으니 한번 믿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채팅창에 올라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관련한 거 외모죠 외모? 네 그렇죠. 외모를 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연습하는데 탁구 치러 가고 이렇게 안하면 탁구는 아 그냥 외모? 아 닮았네요. 잘 못 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도 대기실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살 차이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네. 여기는 여기도 비주얼 압살인데 네 네. 아니 지금 맞는데 빨래찍게네요? 네! 빨래찍게 잘 어울려 근데 네 먼저 뭐죠? 저희 약간 옛 추억 딱 젖을 수 있는 그런 무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는 거북이 빙고고요. 여러분들 이제 즐길 수 있는 무대 정말 훈연씨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맞죠? 네. 왜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네네. 이렇게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기 아 아 아 영예지야 카라미 네가 형지가 아니야? 일단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래자랑이 아니다. 여기는 가요제다. 가요제? 가요제에 걸맞는 곡 준비했고요. 가요제에 걸맞는 무대 준비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삐삐님도? 카라미가 트위치 있을 때도 알던 사이였거든요. 지금 넘어오자마자 이제 또 수트오빠랑 하는데 인턴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해서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그래서 준비 빡세게 하더라고요. 저는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이 팀도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요. 빡세다. 네. 오늘 진짜 여러분들 억테인이 무엇인지 아직 노래 시작도 안 했지만 제가 억테인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얘기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네. 홍타쿠 듀엣을 함께하게 된 유소나입니다. 일단 재밌는 가요제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홍타쿠 억테인에 함께 저도 같이 참여해서 재밌게 억테인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테인 부서진 것 같다. 괜찮으시죠? 팁명 딱 예치고 갑시다. 꼭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븐틴 주예요. 주예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세븐틴이면 17살 아니야? 그러니까 세븐틴 지가 왜 나왔어.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냥 얘기하지만 저 사람 민망해지니까 알겠어요. 자 이어서 오늘의 사회사장 마지막 순서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콘텐츠의 기획자이자 어떻게 보면 연출자죠. 연출자이자 주인공이자 우리 스튜디오의 주인공이자 대쓰니그룹의 우리 노래 잘하는 애들 1년 내내 심사한 우리 뚫린귀 박남순 씨 정말 대한민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친구들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기대를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가고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합니까? 네 먼저 해주세요. 일단 오늘 최대한 연습한 거 저희 다섯 번 딱 오늘 만나서 맞춰봤는데 한 번 맞춘 거 확실히 보여드리고 1등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감수 목소리 한 번 사탕 같다 갈라진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으악으악 이러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담대 혹시 크록스는 실내로 몇 켤레가 있으신거죠? 한 9켤레 정도 있어요. 돌려서 어 그렇군요. 이건 또 저희 생명이고 같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크록스를 신고 왔다는 거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감수트가 여러분들 정장 운동화 구두 이런 거 신으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성 안 돼요 제가. 네네네. 결혼식에도 크록스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요.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니어 전체적으로 착용한 다음에 첫 번째 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많은 가요제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기에 편한 가요제일 거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투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뭔가 심사를 할 수 없어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쉽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뭐 나가서 볼 때 투표하지는 않았잖아요. 청춘 평가한다들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정말 편하게 열린기로 오늘의 함께할 BJ분들을 여러분들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쥐새끼처럼 뭘 쓰고 계시는데 아 그리고 내일 혹시 감수처씨 내일 저희 팀이랑 축구 붙나요? 아니 당연하죠. 예 붙습니다. 내일이군요. 내일 제가 지금 무FC 방출 1기 골키퍼인데 저번에 열한골을 먹어서 꾸꾸 형님 팀한테 내일 저희 또 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니 머리를 드라구신 머리라고 하시는데요 형님? 네 최악 하던데 한명 누구지? 살이 너무 많이 짜가지고 한명 누구지? 이니어 착용하고 누구? 뭐 옆은? 첫번째 팀부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봤는데 우리 연습합에서 다 방송키고 연습했죠? 그래서 이제 선곡이라든지 이런거 조금 더 슈퍼가 돼있죠? 여러분들 그쵸? 한명 누구지? 지금 선곡이 있긴 한데 오세보니, 이어푸님, 우선은 아 근데 8명인데 내일은 제가 3골이상 먹으면 골키퍼 좀 잘하시더라고 아니야 근데 저번에 열한골 먹었어 내가 몸을 사냈거든 아아 그래서 꺼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 김봉준이 꺼지라고 했는데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 열한골인데 내일은 3골이상 안 먹겠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죠 어 벌써 시청자 벌써 아 이렇게 많이 5만4천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인트로에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진짜 콘텐츠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르시는 분들이 모를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실거에요 우리 또 정수현님 이사호님 또 우리 그리고 혁진희님이 사실 귀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또 보컬 트레이닝도 하시고 각종 경연대회도 많이 나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정말 공정한 심사 아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팀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팀은요 아 제가 MC기 때문에 이분을 첫번째로 배치하지 않았나 저희 최간에 또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김순지 양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리 앤 김순지 마이티마우스 랄랄라 무대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순지 양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최간에서 그래도 노래가 되는 멤버입니다 그리고 작년 최간에 콘서트에서도 노래를 또 했었구요 그래서 두리씨와 좀 어떤 어 크루의 어떤 케미를 보여줄런지 한번 또 기대가 되구요 전 시조세 주벤터 시조세 크루에서 아마 두분이 꽁트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서 마이티마우스의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등장을 해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음악이 나온과 동시에 등장을 하는걸로 갈까요 네 순지씨 두리씨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을 해서 등장을 해서 가시죠 편하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너무 떨려요 아 대표님 죄송한데 전 여기 대표로 나와있는게 아닙니다 알아요 알아요 왜 이렇게 칭얼대세요 너무 떨리니까 원래 하던데도 하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좋습니다 아 마이크 스위치 올려주세요 네 마이크를 꺼주시면 돼요 아 첫번째 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체크가 여러분들 다른 팀들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 점 알아주시구요 첫번째 팀 다음부터는 그런거 없이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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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지금 그치 맞지 어 됐어 준비됐어? 됐어? 아 저기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제가 여기 있으면 안보이죠? 어 안보인다 자 그러면 감스트 앤 랍스 띄웨이 까요에서의 그 첫번째 무대 두리 앤 김순지의 마이디바우스 라랄라 여러분들 즐거운 채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츠고 요 아 를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더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고맙습니다 날 찾지마요 저 태양이 날 부르네요 잠시만요 나 떠나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올게요 전화기는 잠시 꺼놓고 음악은 크게 틀어놓고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 날 찾지마 sorry I'm on a vacation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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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꺼낼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될 거야 이제 너 난 오늘 지길래 내일은 몰라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골라 자 놀자 또 놀자 진짜 소녀생까지 놀아보자 지나간 얘기들은 이제 그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음악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비에스타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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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될 거야 비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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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참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Be a star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참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lalalalalala lalal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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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순지의 순서였습니다. 순지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순지 둘이 순지의 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1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상을 뒤집어 엎고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두리씨가 좀 긴장을 했나봐요. 실수 아까 보니까 이니에스타가 이래요. 영어 이슈가 조금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가지고 외웠는데 갑자기 기억이 없어져서. 그리고 반면에 김순지씨도 처음 들어갈 때 마이티마우스 라랄라 노래가 처음에 반주 소리가 없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일상의 발렌티노처럼 앞부분을 놓쳐서 처음에 약간 기세가 꺾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떻게 잘 찾았습니다. 저 원래 첫 부분은 세 글자는 안하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여가지고 계획대로 됐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심사평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오늘의 청일점이죠. 우리 혁진희님의 심사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별 기대 안했거든요. 네. 아 근데 곡 선택이 진짜 완벽에 가까웠던 거 같아요. 진짜. 첫 순서지만 강력한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우승후보가 아닌가 진짜로. 벌써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 설레말 아닙니까? 아니요 설레말 아닙니다. 우승선택 완벽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기로 했던 우승. 일단 복장으로 우승 어느정도 절반 챙겼는데 3절에 들어갈 타이밍 절면서 완벽하게 우승을 줬기 때문에. 네. 아 제가 보는 그 점수가 아니 그 다음에 긍정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네. 두 분의 캐빈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아주 높은 점수 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압도적인 또 1등. 자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웃음기가 좀 안 보이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현 심사위원님. 우선 순재씨는 너무 음색이 원래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고. 노래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선정도 너무 좋았는데. 움직임에 비해서 노래 흔들림이 없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반전이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제스처를 하면서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은 점수를 드렸고요. 네. 솔직히 지금 이 첫 번째 무대는 우리 순재씨가 케미를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호 심사위원님. 아무래도 다 된 순재의 두리뿌리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연이라는 게 순서에 영향이 되게 많이 간다고 사실 생각해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박자를 놓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넘어갔고. 핸디캡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 율동도 있고. 사실 두리 님의 의상을 되게 빡세게 준비하셔서. 순지 님의 의상이 좀 아쉽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의상이랑 실력으로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서로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게 계속 보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점수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들었고요. 각자 비공개로 점수를 1점부터 10점 만점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순지 씨 두리 씨 앞으로 오셔서. 3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입니다. 1인단. 자 그래도 무디가 끝났어요. 좀 후련할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일단은 순지한테 너무 고맙고. 왜냐면 또 제가 잘 못하는데. 순지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고.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순지 씨. 근데 놀랍게도. 연습했을 때까지 포함해서. 지금이 제일 잘했다. 라는 말씀. 저는 무론해서 되게 놀랐거든요. 어? 이 사람 팀장하는구나. 굉장히 성장된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은. 좋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신 보지 맙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신 보지 말자. 자 두 분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잠깐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하셨다가. 자. 그리고 약간의 여러분들께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감스트 씨 남순 씨 들어와 주시고요. 아프리카 인방 특성상. 뭔가 기존의 우리 경연은 뭔가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가요제건 축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같이 좀 즐기는 모습이. 그니까요. 저희가 연구자에 앉아서. 네. 저희가 보고 있다가. 다 같이. 물론 이제 노래 대회면 한 명씩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경연이고 이제 저희 리액션도 보고싶으신 분들. 각 팬들이. 그렇죠. 언제 나오지 이렇게 하실까봐. 저기 뒤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리액션만 하면서 조용히 보도록. 혹시 첫 번째 무대를 보는 동안. 시청자 숫자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손톱을 물어뜯었나요? 아뇨아뇨아뇨. 너무 허전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뒤에 의자를 세팅한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만 좀 갔다 오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어우 그렇죠. 시청자 숫자가 또 오르고. 근데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인방은. 이렇게 인터넷 노래방 같은 것도 봐도. 뒤에 좀 있는 시민들 리액션도 좀 볼 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김순기씨 너무 잘하는데요. 와 음색 괴물이 더. 위에서 3층에서. 아 큰일 났다 다 이랬어요. 아 이거. 너무 빡세다. 우리 망하겠다. 저게 1번이면 우리 망하겠다. 저는요. 둘이 씨 얘기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이니스타라고 한 거야. 아니 영어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니스타라고. 아 이거 앞에는 안 깔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준비하고 있는 멤버분들. 다 들어오시면. 두 번째 무대. 네. 또 바로 가져. 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 우리 스태프분들이 세팅을.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무대를 넓게 쓰는 댄스라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무대는. 아 이분들 굉장히 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카라미 앤 박삐삐가. 준비를. cules. 하더 dont 그녀의 선像 이슈수. 라믰라ih. 라믤비비비. Mark demean Jesus. 차 순대. 나머지 분들만. 어때요 송아 씨. 밖에서 첫 번째 무대 좀 보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긴장돼요. 아 그래. 저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다니. 아 기분이 나쁘다. 아니 아니 좀. 아니 아니. 아니요. 저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다니. 저희는 저 정도는 못 하거든요. 러비 러비! 러비 비비! 어때요? 손아씨 밖에서 첫번째 무대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긴장돼요. 저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다니. 아! 기분이 나쁘다. 저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다니. 저희는 저 정도 못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평가할 때는 저런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공감이... 네. 어쩔 수 없이. 아까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손아씨 하면 항상 어리고 항상 방송 1, 2년차에 신입이고 한복 입은 신인 같았는데. 놀랬는데 올해가 임방 데뷔 몇주년이라고? 10주년이요. 10소나에요? 올해로? 10소나? 네. 10주년이요. 어때요? 왜냐면 항상 새롭고 뭔가 그래서. 항상 뮤지컬도 그렇고 도전하시다 보니까. 항상 신선한 느낌이 있는데. 10년차는 어느정도 다 후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어떠세요? 하도 휴방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늘 새로워요. 혹시 10년중에 몇 년정도 휴방하신 것 같아요? 한 6, 7년 정도. 그러면 사실 신입 역햄이죠. 그렇죠. 이정도면 신입이죠. 다른 분들 좀 준비하는 동안. 문득 우리 감스트님은 인방이 몇 년차지? 저는 이제 12년 정도. 여기도 시비스트구요. 여기가 제일 고주할아버지 아닌가요? 저는 근데 사실 빼야죠. 몇 년차 이런거 얘기할때는. 여기가 인방 그 자체. 사실 따지고보면 저도 1.5세대입니다. 아 진짜요? 1세대는 그 위에 계시죠. 지금 뭐 활동하시는 우리 까루 형님이나. 소잇장 형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철구가 그리고 저보다 먼저 했어요. 철구가 더 먼저 시작했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인방 특성사 뭔가 뒤에 리액션도 보는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면 시간 충분히 드리구요. 준비되면 두 번째 무대. 우리 카라미님. 박빛비님 무대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심사위원 우리 정수현 심사위원님은. 따로 저희가 핸들을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일부러 좀 크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뭔가 심사평을. 더 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준비되면은. 네. 마이크를 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왼쪽에 자리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네. 우리 타쿠씨 왼쪽에 자리구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가요제인데. 네. 경연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약간 저 지금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옛날 그 무한도전 가요제 할 때. 그 약간. 봄대회 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장난치면서. 박명수 형님이 무슨 대추 뭐 이런거 얘기하는거. 좀 그런 느낌 납니다. 와. 좋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는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그 궁금한데. 진짜 제가 안봐서 그러는데. 혹시 맞죠? 오늘 두분 할 무대가. 네 맞습니다. 제시카. 제시카의 명연. 근데 너무 궁금한게 누가 제시카죠? 제가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럼 여기 유명수씨. 네 맞아요. 아. 아니 왜. 저 벌써 심사위원분 저격했어요. 그렇죠. 이런거 좀 재미좁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오씨.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거 좀 올라가죠. 오 좋습니다. 오 왔다 왔다. 네. 와 진짜 이쁘다. 좋습니다. 자 우선 옆부씨도 자리하시구요. 네. 옆부씨도 자리하시고. 웃음소리. 사오씨. 아 근데 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감스트 방송 나오고 나서, 네.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아, 뭐 일단은 방송에 있는 열혈들이 다 바뀌었고요. 와~~ 최고지. 열혈이 바뀌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감스트님 방송에 한 개도 안 쏘던 사람들이 정작 스튜방송에는 안 쏘는 본인 피셔를 별로 안 쪼어요 사실 이건 스튜방송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게 인직이가 맘먹고 리액션하면 저 혼자 몇배만 받는다고 말해요 리액션을 여기 안하는겁니다 아니 저한테 안 쏘는거 같아요 맘먹고 마이크 잡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 아야 여러분들! 이거 박빛빛 얘기해 자 좋습니다 자 두분 기대가 많이 되구요 긴장이 좀 되실거 같은데 웬만하면 멘트를 안시키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는걸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번째 무대죠 우리 카나미 박빛빛 박빛빛 카나미의 박진영의 웬니 디스코를 여러분들 뜨거운 채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aware 아아아어어어 Telegat 서 butterflies Duke 하루 ha 그래서 잊지를 못해 아직도 너무 그리워 when we disco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너 빼고 나머지 다 너만 보였지 when we disco 말려 들어갔어 랩션 밤새도 몰랐지 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 가끔 생각을 하는지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우리 Do you remember baby?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그래서 잊지를 못해 아직도 너무 그리워 when we disco when we disco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춤을 추는 우리를 다 바라보았지 when we disco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율을 일으켰지 넌 그거리 줄 수 있는지 넌 그거리 줄 수 있는지 넌 그거리 줄 수 있는지 나처럼 진해하는지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우리 Do you remember baby?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when we disco when we disco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뛰는 건 하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었었지 기억하니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Well, let's go Let's go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넌 너도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넌 두잇카우즈의 두 번째 카라미 박삐삐 무대였습니다. 두 분 다 좀 앞으로 보시고요. 역시나 좀 긴장된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그게 두잇카우즈의 어떤 묘미죠. 굉장히 또 신선했고 카라미님부터 어떠셨나요? 제가 노래가 원래 잘 됐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힘드네요. 이번에 감컴퍼니 인턴으로서 오늘 뒤에 있는 감컴퍼니의 감스트 앞에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까?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우리 삐삐씨는요? 원래 연습도 안 했는데 염소가 돼가지고 내내 스스로 웃겼는데 우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확실히 뒤에 사람들이 있는 게 좋네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볼거리가 많아지네요. 그래서 전 국무총리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진짜로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이사호 우리 사후씨의 심사평 부터 지금 굉장히 행복심사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일단은 포커 페이스가 진짜 너무 대단했어요. 정말 진짜 너무 대단했고 그리고 이게 노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박진영씨 노래 특징이 춤은 되게 박자감이 있는데 노래는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음이 원래 춤추면서 하기 진짜 힘들어요. 저음이? 근데 이 노래가 저음이 좀 많은 노래라서 아마 호흡이 좀 떴을 수도 있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스텝도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제 기준은 오늘 소품의상 거의 만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강력한 일전 우승후봉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왜냐면 뒤에 또 많으니까 근데 일단은 원래 서로 오래 알고 지내셨다고 한 만큼 그 케미가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수연님은 심사평이 어떠실지? 울었어요. 울었어요? 아이고 감동이에요. 너무 슬퍼가지고 아이고 슬픈 노래가 같긴 합니다. 아니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호흡이 너무 떨리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무슨 산소통이라고 하나 쥐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쫄깃쫄깃한 무대는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었고요. 똑같이 내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네. 숨 넘어가게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사오씨가 말씀하실 것처럼 포커 페이스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턴을 하시면서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음정이라던가 호흡을 많이 딸리고 흔들리고 하시면서도 표정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저군 굉장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멋지게 잘 봤는데 노래는 참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가 개그콘테스트였다면 강력한 1중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요제이기 때문에 또. 혁지리님? 저는 카라미님의 매력에 너무 놀랐던 게 이게 유희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함정 카드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우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성 전용 사우나였던 약간 그런 느낌에 당황스러운 마성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죠? 함정에 빠졌다. 아 근데 진짜 아니 제가 오늘 대기실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분이 박삐삐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눈이 카라미님한테 밖에 안가요. 아무튼 저분 너무 매력적인 무대였고 강력한 우승후보는 아닌 것... 사우나 드립 이후에 약간 흔들렸다? 난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약간 그... 약간 그... 게이 매력 같은 느낌이... 그... 완벽했고 강력한 우승후보는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재밌었다. 인정! 인정! 좋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무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로에게 한마디 그리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연습할 땐 너무 수월했어서... 어? 진짜 우리 이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다행이에요. 뭔가... 약간 아직 더 높은 스테이지가 남아있구나.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원래 지나간 일은 후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웃음 좋다. 근데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삐삐씨는요? 저희... 진지하게 가자 했는데... 웃음후보가 될 줄은... 혹시 삐삐씨? 네? 방금 삐삐씨의 무대를 지금 현 무엔터의 대표인 김봉주씨가 봤으면 하나요? 아니면 못 봤으면 하나요? 봐도 뭐... 열심히 했다는 거는 네... 열심히 했지... 굉장히 자랑스러운 무대다.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후회 없는 무대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채팅창에 보면 몇몇 분들은 이 썸네일만 보고 혹시 감스트씨가 새로운 코스프레 컨텐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오늘은 코스프레가 아니고요. 오늘은... 듀엣 가요제 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대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무대인데 의외로 이 무대를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듀엣 가요제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듀엣이 어떤 듀엣이죠? 사실... 남자 듀엣 많이 또... 네. 좋아했잖아요. 사실 남녀 듀엣은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남남 그리고 여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기다! 오하의! 추추의 무대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남남인데 선곡 자체가... 이거 다 스포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이은순이의 거의의 꿈입니다. 오오오오! 아, 이거는 왠지 로기다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건 BJ로서의 어떤... 이루고 싶은 꿈을 노래로 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곡 선정은 제가 했는데요. 저도 이제 꿈이 있었고 지금도 꾸고 있는 꿈이 최근영이처럼 훌륭한 MC가 되는 게 저의 꿈이다보니까 예,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감성 발라드... 진짜로 우린 감성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제 방송 쪽으로 많이 올라가보자 꿈이 있었는데 스토리를 잘 만들어줘가지고 저희 둘이 왜냐면 시청자 10, 20명일 때 저는 아직 친구였거든요. 오아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올라가서 제가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올라가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의 꿈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스토리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두 스트리머의 꿈,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기다 오아가 부릅니다. 인순이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위의 꿈입니다. 비타치 음 한 번 잡아볼게요. 안 잡아도 괜찮아요? 좋아요. 매니저님 혹시 가사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와 근데 이게 저 예전에 트위치에서 조매령님이나 좀 이렇게 성시경님들이 제일 협업 많이 하던 그런 화면을 준비하신 거죠? 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라이브 세션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따로? 저희가 편곡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지금 보고 계신 김우진님, 라바팜님, 김바소님, 멜로티님 다 bj 하시고 계시거든요. 베이스, 섹소폰, 그리고 건반, 드럼까지 다 라이브로 녹음을 해서 직접 편곡을 했습니다. 요런 거 어떻게 추가 점수 있을까요? 오! 단순!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오늘 세션을 해주신 많은 분들도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들도 생방으로 했으면 대박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 시간이 좀 잘한 말이죠. 바쁘신 분들이라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나중에 오늘 또 멋진 무대가 된다면 나중에 또 생방 무대도 함께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준비 끝나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오늘 이거 맞춘 거겠죠? 흑과 백?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로기나님이 얘기한 오아는 이제 시청자가 많아서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존재다. 그럼 보통 우리가 흰색을 입고 여기가 검은색일 텐데 오늘 백인 이유가 뭐가 흑인 이유가? 아, 저는 아직 순수하고요. 이제 흑심이 가득 차가지고 아, 풍맛을 봤잖아요. 아, 떼묻음? 네, 떼묻음 가지고 네, 좀 썩었죠. 살짝 썩었어요. 아, 이제 좀 씻어야 되는 비데요. 나는 언제든 나를 이제 그릴 수 있는 도화지 같은 거잖아. 네, 아직까지 흰색 도화지다. 아니, 남 프로! 저 여기 올 때마다 맞는 포지션 같은데 여기 올 때마다 네가 그렇게 하네.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만나는 거라서 네네. 아니, 근데 오아님은 항상 그때 보면은 이제 순이그룹과 함께하는 콜라보를 봐도 여러분 보람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어, 저 재밌어요. 자주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불러주시는 데 좀 많아야 어? 다음에 없나요? 어떤 게요? 아니, 불러주는 곳이 많이 없나요? 아, 많이 없죠. 지방 살다 보니까 많이 안 불러주시는데 이 자리를 필요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 부르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천에서도 연락하고 뭐 다양한 곳들 많잖아요. 네. 어디든 다 오케이? 아, 진짜 어디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아님이 보라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산에 계시는 분들 부천, 강릉, 태국 어디든 괜찮습니다. 어디든, 태국까지. 어디든, 어디든 괜찮죠. 거루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권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왜냐면 요즘에 해외에서도 많은 또 BJ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추비가 테스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우리 김우진님, 라파파님, 우리 김밧소님이죠? 네, 김밧소님. 네, 그리고 멜론티님과 함께한 협업되는 무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기다오아의 인순위의 거위기금 여러분들의 뜨거운 채팅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여권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오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피 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이 끝이 정해진 채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내 삶의 끝에서 나의 마음을 믿고서 너의 마음을 믿고서 너의 마음이 감사드려요 늘 걱정하듯 말하죠 어때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힘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삶의 끝에서 내 삶의 끝에서 듣게 나를 함께 해요 내 삶의 끝에서 고어 퀄리티의 음악을 보는 모습이었는데 저요? 너 때문에 망했지 당신 때문에 마지막에 혹시 머리끈 하나만 공수 가능할까요? 머리끈이 끊어져서 두 분 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로기다님 로시경이 다 막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로 오늘 할 때 진짜 몰입이 돼서 오아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이런 섭외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소헤비에서 너무 터져서 제가 감정이 그게 혹시 연습 때가 안 나왔던 애드립인가요? 원래 마이 라이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애드립을 소헤비로 바뀌어서 거기서 제 마음의 감정이 터진 거죠 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살짝 나왔는데 소헤비는 어떤 뜻인가요? 가사가 무거운 세상이라고 무거운 세상을 지겹혔네 무거운 세상을 지겹혔네 무거운 세상을 표현하신 거고 그냥 필 오는 대로 바로 그냥 했어 아 그랬군요 같이 해보니까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네 표현력이 좋아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10단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하니까 우리 오아씨가 생각하는 로기다 앞으로 BJ로서 어떤 사랑을 받을 것 같다 성장 많이 할 거 이렇게 저를 이용해서 지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지지를 내는데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죠 좋습니다 우리 또 멋진 무대였고요 자 심사평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혁진희님부터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아님 목소리가 처음에는 저 웃겼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대 중에 하나가 그 파리에 의원님에서 박신양이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걸 부른 적이 있거든요 꼭 가창력이 있지 않아도 와 너무 좋다 하고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3절 자책골이 좀 많이 크긴 했는데 그리고 또 아쉬웠던 거는 로기다 님은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 오아님의 실력이 거기에 뒷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괴리감 오아님이 조금 담백하게 부르다가 갑자기 잘 부르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괴리감 때문에 아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곡 선택도 조금 아쉽고 오아님은 오늘 그 이렇게 악기 연주해 주신 분들한테 사과 카톡 한 거 싶으면 되잖아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혁진희님 네 네 지금까지 여자가 포함된 팀한테는 그렇게 박한 심사 독소리 아니 원래 아까는 뭐 사우나 하던 거 아니 독소리 저거 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남자 두 분이 제가 아까 웃음 점수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예 남자 두 분이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웃음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점 드리고 그걸 감안해서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수현님 처음에 오아님이 인트로 딱 시작하시는데 너무 담백한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네 그냥 툭툭 독백하듯이 정말 몰입감이 개쩔었거든요 근데 왜 뒤에 왜 이렇게 똥을 뿌리신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편곡 편곡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러기나 씨가 받아치시는 그 다음 구절도 오 스타일은 너무 다르지만 머리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박사장이랑 할걸 네 어쨌든 이번 무대도 굉장히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엄청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오님 아니 아니 그 그 기습 행동에 같이 받고 감정이 터졌다는 걸 듣고 천상 친구다 어떻게 그걸 받고 감정이 터질 수 있지 정말 로기다 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사오 님이 경쟁을 하는 어떤 무대에 올랐는데 내 파트너가 아까 같던 소 헤비 이걸 했다면 끝나고 대기실에서 이사오 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냐고 하겠습니다 왜 가요제니까 네 네 혹시 모르실까봐 이 애드립은요 원래 저희가 짜놓은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요 다만 좀 라임이 바뀌었을 뿐이지 소 헤비로 왜 짰는지 네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 만약에 오늘 이 팀이 순위 밖으로 밀려난다면 오아의 소 헤비 탓이 굉장히 150% 정도 아 아 그 똥 뿌리기 왜냐하면 저는 우승후보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도 근데 네 일단 기회 드렸으면 됐는데 아니 저는 사전준비성에 대해서 사전준비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무대 앞에서 보여주는 준비성도 중요하지만 이 무대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점 만점이고 오아님은 아 이 진심이 너무 느껴져요 노래할 때 진심이었어요 근데 너무 성대가 저주받아서 아 이걸 너무 좀만 배워보면 너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기습 행동만 아니었다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오십시오 제 생각엔 이제 두 분의 결과는 남은 팀들한테 달려있습니다 남은 팀들이 똥 아닌 진짜 설사를 뿌려버린다면 여기는 순위권이죠 하지만 남은 팀들이 너무 큰 캐리를 한다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남은 팀들의 무대를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많은 팬분들에게 서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마디요? 네 서로에게 또 네 잘하긴 하더라 잘하긴 하더라 근데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네가 돋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입니다 예 솔직히 아이들 고맙고 이래도 거제도에서 와서 똥뿌리로 왔죠 너무 고맙고 여기 논밭이었으면 정말 좋은 걸음이 되었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래도 정말 의리 너무 고맙고 다음번에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그때는 비방으로만 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제도에 사실은요 근데 배그 비제도에는 뭔가 지방에 살아야 잘되나봐요 성태도 예전에 거기였고 거기였고 깨박이도 예전에 거기였고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무대인데 이야 이 무대에는 사실 비주얼 덕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바로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탁구앤 유선하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칠순즈 7순지. 궁금해요. 왜 7순지죠? 앞으로도 오시면. 네네네. 둘이 혹시 나이를 합쳐서 70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타쿠가 하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둘이 나이를 합쳐서 진짜 7순이에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누가 차지하는 지분이 좀 더 클까요? 똑같습니다. 동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듀엣과 요제를 준비하면서 서로 친해지셨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관계가 좋으셨는지? 원래부터 친했어요. 그래요? 원래 유선아 씨가 생각하는 타쿠 씨는 어떤 BJ 같으세요? 유명한데 굉장히 항상 밝고 과하게 밝고 늘 밝고 밝지 않아도 되는데 밝은. 적당히 밝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밝은. 지금도 약간 밝은 편인가요? 네. 밝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우리 타쿠 씨가 생각하는 소라 씨. 좋은 선배이자 동료이자 보고 배울 게 너무 많고 항상 진짜 기감이 되는 그런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서른다섯이면 정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소나 씨는? 우리 타쿠 씨? 아 이 친구가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 친구가 너무 밝으니까 그 밝음을 좀 나눠줘야 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약간 좀 우울한 여자를 만나라고. 아 조금 차분한 여자를 만나라고. 차분한 여자를. 차분한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조금 품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네. 따뜻하고.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좀 느렸거든요. 네네. 혹시 평상시에. 네네. 남모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면이라는 노래를 좀 준비했는데. 냉면을 준비한 이유가 있다면요? 선곡한 이유가?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분위기 그대로 냉면 같은 분위기 그대로. 아 저 하기 전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뒤에 BJ분들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호응 같은 것도 보려고 한 건데. 네. 생각보다 저희 동료들인데. 뭐 하자고 그냥 멀뚱 멀뚱 보는 문제 이여 가지고. 우리 둘이 동생이인데. 아 그래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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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concludes túцию. 아 진짜ος論cus 속불에 Being Son Kenner Boy 2 인 내 디저트duct 아는 분이지만. 그래서 저희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아는 부분이며. 마이크를 넣기면 같이 불러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냉면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냉면은 진짜 전국적으로 수많은 냉면이 있죠. 과연 어떤 맛에 냉면의 무대를 보여주게 될는지 우리 혼타쿠 유선아의 냉면은 어떤 맛을 넣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뜨거운 채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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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숨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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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는 차 몸이 떨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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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도 너무 즐겨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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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널 사랑해 헤이야 헤이야 빠야 빠야 오 아가씨 헤이야 헤이야 워딩 워딩 넌 넌 헤이야 헤이야 빠야 빠야 시간 있어 헤이야 헤이야 워딩 워딩 넌 넌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흘려와 바닷가에서 첫 만난 그때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를 걷는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 한마디 야 코주! 오 이럴수가 어머나 어머나 나 나 아야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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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면 너무 싫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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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차 봄이 더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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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돼도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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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념 냉면 냉면 그래도 날 사랑해 Hey ya hey ya fire fire oh I go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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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eed why need oh no no Hey ya hey ya fire fire 시간 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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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need why need oh no no 튕기는 모습에 난 또 빠져버렸어 처음엔 몰랐어 그렇게 난 안 했어 난 난 난 그래 미쳐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오 바짝바짝 속이 탄단 말이야 오 그게 나에게 아멘 마리야 또 위로 시각 어쩌나 어쩌나 난 난 아니야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긴발이 너무 쉬운 냉면 냉면 가슴이 너무 쉬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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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말도 너무나 잔이치한 몸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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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이 너무 쉬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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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도 너무나 사랑해 Love me love me baby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콜라 아 영수 자 나가자씨 맙수 유소 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 유소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유소라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70% 찌다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채팅창에서 박명수 재평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라이브를 하기 쉽지 않은 노래거든요. 숨을 좀 그러시고. 소나씨 중간에 심사형들한테 나눠드린게 뭐죠? 목핸드입니다. 사실은 이제 또 목이 정말 생명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역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뇌물로 승부하겠다. 그럼요. 삶의 지혜죠. 좋습니다. 자 냉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맛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이사오. 자 우리 사오씨에게 어떤 맛이었나요? 일단은 사탕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타쿠님이 주셨거든요. 사탕이 따뜻해서 일단 간절히. 타쿠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분께서 무대를 하신다고 해서 전형적으로 유소나 등에 업혀가는 홍타쿠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타쿠님이 너무 자꾸 눈에 밟혀서 선아님한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기회에 뒤지지 않는 모습이 저는 너무 감명받았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서로 마주보면 사실 눈빛이 잘 안보일 수 있는데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서. 방급도 감점. 총 마이너스 30점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무대가 밝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이 타쿠님의 오버 텐션이 사실 이 분위기 무대를 더 살리지 않았나. 되게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선아님이 말할 것 없이 원래 너무 상큼하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수연님. 네. 이거 사탕은 이쪽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주실 게 아니라 직접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널 보면. 근데 이제 이쪽을 보셨잖아요. 하필 왜 나랑 눈이 많았잖아요. 정말 힘겨웠어요. 정말 힘겨웠고. 사실 제가 많이 시장한 상태였는데. 냉면 냉면 하실 때마다 정말 식욕이 싹 사라지는 마법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두 분 그래도 흥겹게 무대 하시는 모습 보면서 동달아 되게 기분 좋게 봤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싶었지만. 어느 부분에도 접목할 수 없는. 와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자 우리 혁진희님의 마지막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 무대가 딱 김피탕이랑 딱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맛있지? 약간 진짜 기분 좋은 업텐이 아니었나. 네. 유순아님의 과한 어떤 상큼함. 그리고 홍타쿠님의 업텐이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뭐 실수나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어. 재밌게 즐기게 되는. 예.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어. 어. 좀. 괜찮은 점수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기사님. 저는 이 무대를 보고 칭찬을 하셔서. 저희는 똥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여자 쪽으로만 진짜 가시는 게 없다고 하긴 해서. 개인적인 취향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 그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좋은 추억도 쌓으셨을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서로 수고했다는 한마디.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선생님. 선생님. 우선 소나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진짜. 어. 섭외도 되게. 되게 흔쾌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아. 이제 또 복귀. 또. 시즌 32번째 복귀. 축하드리고. 아. 지금 복귀하시나요? 네. 네. 엊그제 복귀했습니다. 아. 엊그제 복귀했는데 또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네. 네. 엊그제 복귀했어요. 오랜만에.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이런 무대에 와서 너무 좋았고요. 뭐. 타쿠랑 이렇게 함께해서 좋았고. 일단. 네. 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나 씨 복귀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요. 와. 이분들도 한 비주얼 하는 팀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박재박 오세블리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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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운데로 좀 더 와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이기 때문에 앞선 무대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앞선 무대까지 봐서는 우리 팀에 할만하다. 혹은. 너무 좀 딸린다. 어떤가요? 솔직히 아까 리허설 할 때는. 리허설 할 때보다 훨씬 실제를 더 잘 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좀 더 긴장을 해서 해야겠죠. 네. 서로에게 좀 의지를 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준비한 무대가. 어우. 거북이의 빙고인데요. 사실 이게 3인조이기 때문에. 여성이 두 분이거든요. 네. 오세블리 씨 괜찮으실까요? 안 괜찮습니다. 어쩌라고. 아니. 최선을 다 할 건데. 네네. 조금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유쾌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오늘 터틀맨 형님이라고.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박 오세블리의 신나는 노래죠 여러분들은. 거북이의 빙고. 즉 6만명 넘는 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채팅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조명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조명과 함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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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pion nail. 그런지 Vater "...좋은 점수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정세윤님. 저도 처음에 뵙고. 노가다간 형님이 머릿결라서 오신 줄 알고. 노가다간님. 네, 형 팀 오신 줄 알고. 노래를 시작하시자마자 엄청 안정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빙고 분위기보다는 조금 처신감이 있지 않았나 싶었지만 또 그 부분을 오세블리 님께서 신나게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발랄한 느낌으로 노래를 진행을 해주셔서 저 두 분 케미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키를 낮추셨나요? 낮췄습니다. 네, 낮춘 것처럼 들려서. 누구를 위해서 낮춘 건가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서 낮췄습니다. 근데 주제에 맞게 낮추는 건 괜찮은 거라고 주워 들어서. 아, 그래요? 네. 감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낮게 들려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세블리 님이 제방님 하실 때 화음 넣어주시는 것도 원래 원곡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쉬웠던 거는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키가 자체가 낮아서 감점은 아니지만 키가 낮아서 조금 덜 신나게 들렸다. 그래서 완성도는 좋았는데 이게 음력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즐기는 모습이 잘 안 보였다? 조금 아쉽고. 그리고 제방님께서 비주얼을 활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데 그게 좀 활용이 안 된 느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완성도는 높은데? 이상하게 많이 신나지는 않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심사평은 후평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기대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제방님? 그래도 실수 없이 잘 마무리돼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오세블리 님은요? 저희도 연습 때 진짜 많이 틀렸는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몰랐는데 지금 봤는데 여기 체인이 있네요? 네. 약간 90년대, 2000년대. 저희가 동묘 가서 직접 샀습니다. 이거 굉장히 보고 샀거든요. 지금 방송 켜가지고 이것도 다 맞춘 겁니다. 약간 디테일이 05학번, 이스백 이런 느낌처럼 네 맞습니다. 이거 보여줘도록. 보여주세요 이제. 제 맞춘 겁니다. 제. Y2K 감성으로. Y2K 감성으로. 직접 동묘 가서 샀습니다. 이런 것도 옛날에 H.O.T 때. 맞습니다. 고글도 샀고. 고글도 샀고. 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런 디테일이. 빨래집게도. 좋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서로에게.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 볼일이. 왜 이렇게 많이 떠시죠? 네? 이제 앞으로 묻겠습니다. 오세블리 씨. 앞으로 박재박 님과 볼일이. 일단 올해 한 번 봤으니까. 내년에 해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올해는 봤으니까. 죄송한데 지금 고작 2월. 작년에 한 번 봤고 올해 봤으니까. 내년에 한 번 연락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우리 재박 씨 또 손절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 네네네네. 작년에 봤으니까. 고생한 세블리 얘기 한마디 또 해주셔야죠. 연락할게요. 다음 달에.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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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재박 오세블리 씨의 거북이의 빙고. 아주 멋진 무대였고요.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 순서를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보통 BJ분들은 좀 센 거를. 그리고 기대치가 높은 팀들을 뒤에 두고 하는데요. 다음 팀도 기대치가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바로 한 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앤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푸습기 푸습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좋습니다. 자 습기님. 아무래도 이 콘텐츠를 기획하신 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잘해도 그만. 못하면 개욕 처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막말로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충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셨을까요? 일단은 맨날 제가 노래 고음하고 톤 큰 거 하면. 또 뮤지컬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뮤지컬? 굉장히 신나는 노래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저보다는 우리 푸 감독님이. 거의 계속 대기하면서도 옆에서. 장미 까먹으면 안 돼. 옆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습조기 같은. 하나씩 까먹으셔가지고. 아. 습조기. 네. 습조기 습조기. 자 우리 푸님은 아직 진행을 안 했지만. 우리 이런 트위치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버라이어티하게 스트리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연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처음이죠. 어떠셨어요? 굉장히 긴장되는데 너무 설레고. 제가 또 아이돌 지망생. 연습생은 안 했지만. 지망생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 실례지만 대한민국의 아이돌 지망생은. 약 82만명 정도. 여기도 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돌 꿈꿨다. 저요. 나도. 나도. 실제 연습을 했어야죠. 지망 정도. 혼자 방구석에서 이제. 화장실 에코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꿈을 조금이라도 푸는 느낌이 날까요? 이제 드디어 제 꿈을 펼치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푸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데뷔전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서 또 많은. 더욱더 많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가스키님께서는. 네. 이제 또 뮤지컬. 또지컬이 아닌. 새로운 무대다. 기대해달라고 하셨는데. 준비한 곡이 바로. 아이유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유 씨랑 그 다음에 울랄라 세션 선생님들의. 예. 애타는 마음이다. 야 이 노래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데. 바로 그냥 무대 보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또 역시나. 응원하는 박수. 뜨거운 박수.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키엔. 여푸가 함께합니다. 아이유야. 아이유와 우리 울랄라 세션이 함께했던. 애타는 마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하. 잠시만요. 다시 다시. 하 하. 네. 사운드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아하.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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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남겨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네 사랑 손둘 이제 다 뺏어 주겠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다른 때보다 위험해 자꾸만 눈길이가 이상하지마 소란에 내 심장에 쿵쾅 뛰는 소리 그러나 네가 다가와 주면 사랑일까? 사랑이야! 이런 게 사랑일까? 오오오오 어떻게 얼굴이 금방 십박해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사랑이야! 이런 게 사랑일까? 오오오오 나 나 나 존스럽지만 나 나 나 유치하지만 애타는 내 맘속에 나 있어 오오오오 오직 너야 수십 번 생각해도 너야 두리번 둘러버려도 너야 내 사랑 너의 품에 다 던져주겠어 그무그무가 짜릿해 너를 보면 난 더 억지해 자꾸만 눈길이와 떨려오잖아 소란에 내 심장이 쿵쿵 깍히는 소리 가다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사랑이야 이런게 사랑일까? 오오오오오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지니까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사랑이야 이런게 사랑일까? 오오오오 널 바라볼 때 설레려올 때 내 머리는 하늘까지 달듯이 어울려 우연히 운명이긴 이 시간에 말하자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I'm ready to go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이렇게 커져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사랑이야 이런게 사랑일까? 오오오오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지니까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사랑일까?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런게 사랑일까? 오오오 오오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정스럽지만 나 나 나 정스럽지만 유치하지만 에 에 에 에 gender지 어 아 자세를 부지 않고 끝까지 엔딩 포즈 띵 아 좋습니다 엔딩 요정을 꿈꾸신 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아이유 울랄라 세션에 잠깐만요 소품 좀 부서와야 돼가지고. 아 네네네네. 오 소품이 또 많으셔서. 아 소품 얘기 해보니까 두 분도 약간 90년대 스타일로 코디를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알아줬으면 하는 디테일이 있을까요? 아! 디테일! 한번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제 갓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와 복학생 오파. 아 여기 있는 새내기? 물에 귀 메로나 먹으러 갈래?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꼬시는 느낌. 그래서 신발도 스베누 맞죠? 스베누를 신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뉴발란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발렌시아가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저는 여푸님 신발보고 어? 저거 구하기 힘든 건데. 아 미안. 신발보이소. 이 노래 이렇게 짧게 잘 준비한 줄 알았는데. 네 구하기 힘들긴 했습니다. 발렌시아가 정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안 듣고 신발만. 아 지금 소품하다가. 자 이제 심사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원님은 오늘 너무 행복한. 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오늘 너무 행복하셨나요? 그냥 스키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하셨잖아 점수 좀 많이 주셨죠.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기승전결 너무 좋고. 네. 의상 너무 좋고. 네. 선곡도 너무 좋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게. 약간 전형적으로 가습기가 지뿐이 모르는. 좀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기적으로 했으니까. 왜냐면 이게 약간 여푸님이 충분히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시점.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여푸님이 좀만 부르려고 하고. 지가 옆에서. 과학이네. 여푸님이 예쁘게 춤추려고. 지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이기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듀엣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소인거죠. 왜냐면. 지가 자꾸 돋보이려고 하는. 저 기습 행동이. 근데 혹시. 선생님이 존중한데. 오늘 그냥 두드러 패러 오신거죠? 간만에 제가 님을 평가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밸런스가 좀 아쉬웠다. 아 오케이. 다 좋았는데. 근데 뭐. 두 분 다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안무를 또. 안무님께서도. 안무에. 좀. 편성을 해주셨다보니까. 그게 좀. 너무 좋았어요. 게스트 지원. 제가 잠을 더 못 자고. 진짜. 근데 진짜로. 거의. 반점 줄여가면서. 안무도 만들고. 들리는 얘기로. 게스트 중에선 가장 열심히 하셨다는. 네. 맞아요. 그게 보여요. 거기서 좋은 추가 점수를 주시고. 네. 우리 정수연님은 어떨까요? 네. 아이돌을 꿈꾸셨다고 하는데. 정말. 꿈은 뭐. 꿈은 꿈이니까. 일찍겠죠. 그럼요. 현실적인 무대 너무 잘 봤고요. 또 우리 가스키님은 제가 겸연에서도 뵙고. 오늘 실리블루는 처음 뵀는데. 네. 정말 부담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네. 노린공이 난다. 딱 그 포인트가 맞아요. 우리 여푸님이. 살짝. 조금. 떨어지는 체력이. 노래 부르는 체력이. 살짝 떨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부분을. 사실 가스키님이 많이 채워주셔서. 서로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혁지리님. 네. 인간이 살기 좋은 습도가 50입니다. 그래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가습기라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5번 습도는. 한. 90에서. 한. 100정도 되지 않았나. 과했네요. 네.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는데. 계속 갈증이 안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가스키님을 조금 변호하자면. 아니.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스키님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푸님께서 초반에. 첫음 잡으실 때. 약간 실패하신 게 있었는데. 그때 약간 시청자분들이. 물음표가 올라왔었는데. 아마 그 채팅을 보고. 아 이거. 습도 올려. 해가지고 딱 하다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되지 않았나. 예. 싶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 이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과했다고 한들. 예. 기본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 높은 점수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심사평을 듣고. 두 분 앞으로 웃어서. 자. 일주일 동안 서로 고생한. 상대방에게. 그리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습기님 먼저. 네. 여보세요. 일단 습족이랑 같이. 연습을 하시는. 아주 고생이 많으셨고. 예. 일단 뭐. 저 이제. 앞으로 좀 차분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 그리고 이제. 스트리머 하시고. 처음으로 이런 경연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진짜 너무 재밌게. 그냥. 즐기자.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 그거는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경연이라든지. 콘테스트가 있다면. 나갈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블럭만 주신다면. 그러면은. 흔쾌히.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무대 여러분들. 박수로. 잘 또. 보셨고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무대인데요. 어. 이분들은. 빨리 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저희가 함께합니다. 오늘 미친 존재감. 계속 뭐. 노래를 안 하고 있는데도. 채팅 지분율이. 상당했던 분들.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와. 너무 부러워요. BJ로서.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도 안해도.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긴장은 되겠죠. 지금 약간. 제가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이 됐어요. 네. 노래하는거 처음이거든요. 반면에 유진씨는. 네. BJ 시작하실거 가장 안좋은 표정이시거든요. 하기 싫은걸도 없지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시죠? 실력픽은 아니니까. 좀 즐기다 가려구요. 아. 즐기다 간다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선곡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녀간의 즐기기. 가장 최고의 노래죠. 백지영. 옥택연의. 내기의 캔디. 준비했거든요. 어떤 캔디일지. 캔디도 여러가지 맛있잖아요. 날기맛. 개피맛.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이 상태에서 시작하나요? 아니요. 준비를 해주시고.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구요. 이제 면 무대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밤. 임유질의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 뜨거운 채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니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니가 무슨 말을 해준대도 나는 날아가.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난 네가 해줄게. 뭐 알니? 뭐 알니? 딱해라. 딱해라. 너무 달콤해서 말이 밝지가 않아. 내기의 캔디. 물걸러나는 캔디.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기의 캔디. 불처럼 날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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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게 접신 딸기기 너의 입들로 달콤하게 접신 딸기같은 너의 입들로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리 나의 깃가로 말해 부드럽게 말해 빨리 나의 깃가로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어떤 말에 원해도 나의 깃가에 줄게 What I need What I need Take it up 너무 달콤해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세기의 캠시 그처럼 달콤해지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매기의 캠시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매기의 캠시 내 귀에 캐 내 귀에 캐 내 귀에 캐 내 귀에 캐 내 귀에 캐니 물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캐니 캐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캐니 물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캐니 물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박수 딱 드립니다! 형님 최고의 모습이다. 형님 최고의 모습이다. 되게 충격적인데? 채팅창만 봤을 때는 우승후본데요. 세계 최초 디도스 창법이다. 납치 창법이다. 그리고 뒤에서 답답했는지 라랄라라를 맞춰줬습니다. 거기 부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그거 박자 연습이 원래 안되는건가요? 박자가 제가 좀 빡세가지고 계속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구요. 자 한번 심사평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혁진이 님이 많이 충격적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 좀 이른 음악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못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미술품을 보더라도 이게 왜 몇억이지?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무대였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 3세기 음악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100년 후에는 이런게 유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심사위원으로서 냉정하게 조금 높은 점수는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너무 집중력있는 무대였다. 감사합니다. 눈 깜빡이는게 아까울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정수현 님 정말 오랜만에 진짜 충격적인 무대를 본 것 같아요. 와 정말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쇼맨십이라던가 이런 모든 제스트들이 와 진짜 거의 핵폭탄급 아닌가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었고 이건 제가 무슨 심사를 정말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점수 공개를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이에요. 만점 드리는 것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실력적으로 이걸 준다고 했는데 저의 기준을 다 깨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정수현 님께서 우리 맞박이 팀에 10점 만점을 줬다는 건 지금 기존 팀들도 지금 운성운성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그럼 우리도 뭐 이러면서 오히려 반전에 반전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사호 님 아 수현 님께서 최고점을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최저점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현 없는 공급이 왜 자꾸 생각나요? 아 아무도 바라지 않았는데 왜 개다리춤을 왜 주시는 거예요? 도겨줘 아니 앞에 나올 때마다 왜 개다리춤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 화면 두 개 그 가사 나오는 속도가 다르길래 잘못 보고 싱크를 못 맞추셨나 보다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못 맞추시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충격을 받았고 잘 조절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오시고요. 네. 서로 수고한 상대방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음악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이제 웃기게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나온거지 아 그럼요? 아예 노래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진씨께서 이제서야 눈에 입가의 미소가 이제 안 볼 수 있다는 뭔가 그런 안심이 오늘 이렇게 웃고 계세요? 행복하세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이때까지 연습한 것 중에 제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대신 제일 웃겼을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연습한 것 중에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하지만 네 너무 멋진 무대였고요. 많은 분들이 또 행복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 하고 싶은게 저희 또 가르쳐주실 눈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놀랍게도 스승님이 계셨군요. 아 네 선생님도 초빙해가지고 아 방금 무대를 그 눈또님 스승님께서 보셨다면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어 제가 언급한 거를 오히려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왜 굳이 나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한다. 자 이제 맞박 임유진님까지 해서 마지막 듀엣 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여기로 MC를 보고 있는 이유겠죠. 오늘의 연출자이자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한 분이 이 듀엣 중에 한 분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감스트 남순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티비에는 많은 뭐 뭐 케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오종봉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상호민교도 있고요. 뭐 성태 깨박이 뭐 여성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근데 참 이 감남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뭐 질타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스토리가 쌓인 친 현재 형제 같은 분들인데 사실 감스트한테 남순이처럼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남순이한테 저렇게 감스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침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죽마호고 같은 느낌인데 전생의 부부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듀엣 무대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스트 남순입니다. 어때요 제가 좀 이런 전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전생의 박현우랑 어떤 사이였을까 박현우 씨도 없습니다. 없어요. 깔끔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망나니였다면 죽였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건 있나요? 다시 태어난다면 형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동생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형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동생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동생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왜요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본인이 동생으로요 아니요 본인이 형으로 저도 형 서로 다시 만난 다음에 형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감스트를 펴야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남순이 합법적으로 존나 펴야죠 언제 제일 펴고 싶나요 주먹이 가장 네 그 이제 빨리 방송해야 하는데 요즘은 안그러는데 예전에 막 품질 가장 엄청 했을 때 좀 짜증나 빨리 지금 방송 들어가야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요즘은 안그래요 요즘 언제 가장 때려버리고 싶어요 네 맨날 펴고 싶은데 맨날 얼굴 자체가 좀 타격감을 부르는 얼굴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주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서 무대들을 봤어요 긴장이 더 됐습니까 아니면 어휴 해볼만한데 인가요 긴장됐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사실 그 박재박 오세블리 그걸 못 봤어요 저희가 아 못 보셨군요 준비한다고 저희도 연습하느라 네네 그 정도로 긴장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당일치기라서 지금 빡세게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네 아 담배 피러가신게 아니었군요 줄 담배 피는 줄 알았습니다 궁금한게 남순씨 선곡을 Fly što the sky 어à 제가 그러게 너무 가지고 아 아 우리도 알아서 왜냐면 저희가 연습을 못하니까 저희 세대잖아요 그렇죠 궁금한게 감라이언인가요? 아니면 가미인가요? 저요? 저 니가가미 니가가미 제가 남라이언 성격도 비슷한게 브라이언 되게 깔끔하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환희 환희하면 남자의 중저음, 강한 카리스마 굉장히 또 잘 맞는거 같은데요? 저는 중저음은 안되고 깨지는 목소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는 환희 자 오늘 듀엣가요제의 마지막 무대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다리셨던 무대입니다 뭐 채팅창에 뭐 사탄이다, 사탄직 많이 올라오고 니가가미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연습을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했으니까 오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스트 앤 남순, 남순앤 감스트가 함께합니다 플라이 투더스카이야 미싱유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채팅 보내주세요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고 해도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고 해도 너를 잃기 전처럼 널 다시 갖고 싶은 내 마음은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 건지 네가 없는 날 인정할 수가 없는 Tonight just one night 너를 잃기 전처럼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내 곁에 없어도 이젠 볼 수 없어도 언제나 내 맘엔 똑같은 너인걸 널 다시 갖고 싶은 내 마음은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 건지 누가 없는 날 실감할 수가 없는 Tonight just one night 너를 잃기 전처럼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내 곁에 없어도 다신 볼 수 없어도 언제나 내 맘엔 똑같은 너인걸 널 기대하잖아 다시 내게 온다고 언제나 내 맘은 네 안에 갇힌걸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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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m loving you 한번만 내 맘을 틀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내 곁에 없어도, 다시 볼 수 없어도 언제나 내 맘에 똑같은 너인걸 내겐 너만은 똑같은 너인걸 내 맘을 틀어줘 브라보 브라보 네 감스타의 남순의 미싱유였습니다 남순씨? 한군부대 만족하시나요? 찢었다 그래요? 감스타님? 박자 한군부대 좀 잘못 들어간거 있는데 나쁘지 않게 한거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심사평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진이님께 먼저 감스타님께서 박자 한군데 좀 잘못 들어간 데가 있는데라고 하셨는데 한군데는 아니었던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좀 냉정하게 해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좀 민심같은 것만 보면은 여기 우승주면 되니까 아까 전에 민심이 좀 후하지 않나 싶습니다 채팅창 분위기가 여푸님 아주 첫음 살짝 잘못 맞춘걸로 물음표가 오지게 올라오는데 박자 잘 못 들어간 감스타님 고음에 오오오오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순님 노래 너무 잘하시고 감스타님 노래 너무 잘하시니 일단 둘이 너무 안 어울리고요 진짜 형제ACE가 싸우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moss destacant 로기다님이랑 오하님, 그분들 보다 살짝 더 낫지 않았나, 짚은 무대였습니다. 네, 이어서 정수현님. 저는 순위그룹의 수장답게 남순님께서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르는지를 잘 불러보이는 방법을 조금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멤버들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노래 잘하는 포인트들을 정말 많이 캐치를 하셔서 출력을 하시는 것 같은 모습에 저는 높게 점수를 드리고 진짜 정말 예상을 뒤엎는 노래였어요. 감스트님 말씀하시는 아까 최근 씨가 흉내내셨던 말투에 항상 걸걸함이 있으셔서 똑같은 예상을 하잖아요. 정말 음 진행이 안 될 것이다. 또 어느 정도의 음역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 쉣일 것이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을 텐데 모든 예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소리를 앞으로 뺄 줄 아세요. 그래서 가장 노래를 가르치면서 답답하고 가장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게 소리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음 전달력이라든가 진행이 매끄럽지는 당연히 아는데 생각보다 소리를 너무 잘 뱉어내시고 또 애절하게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감스트 씨가 사실 그 메뉴 꼴 먹었을 때 그 뭐에 있죠? 그게 사먹 탑 올라갑니다. 낼 줄은 아는데 까먹고 있는 거지.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메뉴 꼴 먹었을 때 진짜 사먹고 올라갑니다. 자 그걸 오늘 잘한 것 같다라고 또 잘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호 씨. 어 저는 근데 제가 수현 님이랑 똑같이 써놨어요. 둘 다 앨범도 내고 녹음이나 라이브 무대 경험이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불러야 맛있는지 알고 있음. 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보였고 화음에서 서로 마주 보는 것도 좋았고 규 규 규 규 를 내 목장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맞추려고. 그것도 좋았고 사실 수현 님께서 박자나 이런 부분 틀렸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사실 저는. 그만큼 되게 실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도 저는 프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춘 포인트가 서로 이거 이렇게 하자 하고 맞춰놓은 포인트가 되게 잘 맞아서 역시 친구 케미가 너무 잘 보였다. 저는 되게 좋은 점수.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심사위원 점수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2등 아닌 1등만이 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역시 기획자이고 연출이시지만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순 심포터. 연습보다 잘하더라. 스티시는. 너무 잘하더라. 서로만 한번 안아주시죠. 그거 같아요. 서로 머리 쓰담쓰담 잘했다고. 그것도 나이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했겠다. 아니면 하이파이브. 아니면 서로 싸대기 한번 때려주시죠. 두 분에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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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두리 앤 김순지부터 감스트 앤 남순까지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6만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줄 만큼 굉장히 오늘 재미도 있지만 또 실력까지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많은 또 가요제도 있고 한데. 오늘은 좀 이렇게 웃음까지도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가요제였던 것 같고요. 맞박이님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의자를. 맞박이님도 잘 보이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앵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시간이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앵콜을 또 하자면 이분 저분 다 해야 되니까. 아마 우승자 정도는 저희가 앵콜이 아니더라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결과가 바로 나왔나요? 네. 결과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과연. 오 점수가 네. 할만해 할만해. 두리 김순지부터 남순 감스트까지 결과가 다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진행을 좀 해야 돼서 등수 체크 좀 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채팅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오늘 좀 1등이었을 것 같은지. 오. 순지. 둘이가 우승했을 것 같다. 맞박이가 우승했을 것 같다. 맞박이가. 오 로기다 오화도 있고요. 맞박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위원분들도 각자 기준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나는 웃기는 게 최고다. 나는 노래가 최고다. 아니 나는 반전이 최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두가 맞죠. 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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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해. 아 여러분 나 기대해. 아니. 어. 우리가 방금 이겼다는데. 아 네.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됩니다. 공동 2등이. 어. 무려 세 팀입니다. 어. 어. 1등은 나왔는데 공동 2등이 세 팀입니다. 와. 오. 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 2등에게 할당된 돈이 20만원이죠. 30만원인가요. 네. 만약에 감스트님께서. 아 형님 그러면 그 n분의 1 하시죠. 와. 와. 라고 하신다면. 공동 2등 세 팀에게 n분의 1로 십십십씩 드릴까 하는데요. 감스트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n분의 1 하시죠.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 2등 세 팀은 10만원씩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제발. 자.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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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위 디스커를 부르는. 카라미 박빛빛님 앞으로 나오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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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자. 자. 이분들은 아쉽게도 공동 2등에도 들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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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다. 아쉽게도. 웬위 좋아했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17점. 와. 이거 얘기해도 되잖아. 아예. 뭐 꼴등 얘기해도 되고 하는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17점을 준 심사위원분들도 있고. 많이 응원해 준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은 17점을 준 심사위원분들 더 좋아구요. 나름 이쁘게 받을 수 있었을텐데. 17점을 주었다.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자 이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겠다. 아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삐삐님. 네? 되게 창피해하시네요. 저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왜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다행이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근데 사실. 좋습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아 근데 진짜 연습때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너무 떨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카라미 박삐삐님은. 공동 2등에 들지 못했지만. 골등은 아니었습니다. 와 이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네요. 오늘. 오늘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박빙이었다 보니까 나오면서도 어 뭐지? 뭔데?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박재박 오세블리는요 우리가 평소에 화나면 말하는 숫자가 뭐가 있죠? 18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어?! 아직 결과는 안나왔죠? 18점으로 공동 2등일까요? 아니면 단독 1등일까요? 본인들의 의견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 근데 아까 17점이 공동 2등이 뭐, 들면 매력이 없 ejemplo 근데 2등일 것 같은데 또 하면 4절이에요 또 하면 4절이다? 전 4절을 좋아하죠 과한형이기 때문에 18점으로 오늘 공동 2등에 역시나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카라미 박비빈님은 17점이었고요. 우리 박재박 오세블님은 18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한마디씩 해주셔야죠. 그럼 몇등이에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슬슬 공동 2등분들을 공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2등분들을 3팀을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없이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번째 공동 2등은요. 통합점수 2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사호님께서는 6점을 정수현님께서는 8점을 혁진희님께서도 8점을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두리 앤 김팡! 진심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자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사실은 꼴등만 안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수영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택심이라도 걸어가서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10만원을 받게 되잖아요. 10만원 중에 혹시 얼마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오빠가 주는 만큼 받겠어요. 아 얼마를 주실 생각이? 저 3만원이요. 10만원이요. 5만주 5만원이요. 왜? 자 두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번째 공동 2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호님은 8점을 주셨고요. 정수현님은 7점. 혁진희님도 7점을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타쿠앤유선. 홈타쿠앤유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진짜 시원해.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공동 2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공동 2등에 호명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단독 1등 후보겠죠. 하지만 단독 골등 후보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마지막으로 공개될 공동 2등 팀은 누구일는지. 정수현님은 8점을 주셨고요. 혁진희님은 4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 2등일까요? 바로 이사호님께서 10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동 2등 축하드립니다. 감스트 앤 앤 암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달 할 줄 알았습니다. 이달 할 줄 알았고. 감스트 씨의 덕이 크네요. 이사호님의 마음을 상기. 10만원의 상금인데 그중에 본인의 지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근데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도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큰 스튜디오를 썼는데 10만원으로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더 줘야지. 그렇죠. 더 줘야죠. 더 줘야죠. 더 줄 생각이다? 아니 왜냐면 아까 매니저님이 도와주니까. 와 좋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요. 앞으로도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두 친구. 또 스트리머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꼴등합니다. 자 이제 강력한 1등 후보. 세 팀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로기다 앤 오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맞박 앤 임유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프 앤 가습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카라미 박빛비는 17점. 박재박 오세블리는 18점. 자 이들 중에 단독 1등은 23점을 받았고요. 단독 골등은 16점을 받았습니다. 자 혹시 우리팀이 꼴등인 것 같다. 어? 왜 앞으로 나오시고. 왜왜왜왜왜. 소헤비가. 너무 무겁지 않았나. 일단 네. 그리고 로기다니. 왜왜왜왜. 저는 아까 남 남 커플일 때. 심사님께 4점 주신 거 보고. 아 저희는 똑같을 건데.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맞박이랑 동일선상 이렇게 설 줄 몰라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역시 이 두 분. 스트리머가 맞습니다. 감이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은 16점으로. 이번 단독 골등을 찾아왔습니다. 재밌다 썰었는데 잘했어. 아니 저 다 괜찮거든요. 어제 3시간 동안 녹음해 주신. 이게 우리 아키 세션 분들께. 근데 1등 아닐 거면 골등이 낫잖아. 그럼요. 다시 우리 김바소님. 그리고 랑파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또 가요제가 즐기는 컨셉이 아니에요. 솔직히 1등하고 골등하고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똥을 자양무 삼아서 더 크게 했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그래서 감스트님이 일부러 상금을 그렇게 크게 안 건물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상금이 커버리면.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서. 힘을 좀 뺀 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자 로기다. 아 꼴등팀. 네. 죄송하지만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퇴장하였습니다. 아 예. 두 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이분들 중에 오늘의 단독 1등이 있습니다. 이 두 팀 중 한 팀은 21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3등인 거죠. 3등. 네. 이 중에 1등은 23점. 그러니까 3등하고 1등하고 차이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점이 공동 2등으로 세 팀이 이었기 때문이죠. 자. 감스트의 애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빵 님. 네. 솔직히 감이 어떻습니까? 1등입니까? 저 지금 너무 긴장했어요. 저 지금 긴장해서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어떤 의미의 배죠? 1등일 것 같은. 오오오오. 1등. 자, 우리 가스키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맞박팀이 1등이고 저희 팀이 3등이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세운 음악과는 다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소신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유진님, 강력한 1등 후보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좀 떨리는데, 아니 아까 사실 최근님께서 어? 결과가 왜이렇게 할 때도 사실 엄청 쿵쾅쿵쾅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1등? 근데 갑자기 남은 사람이 저 팀이랑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1등은 아니겠다. 아, 알 수 없다, 1등은. 자, 여푸님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한 2등 정도는 3명이라고 해서, 3팀이라 해서 기대를 했거든요. 안 불리는 거예요. 아, 망했다 이거. 이게 저희는 기대치가 좀 높아요, 아무래도 잘하니까. 제가 좀 아, 기대의 부흥을 옆에서 같이 못해준 것 같아서,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순수 재능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순수 재능이요? 꼭 설명을 해야. 아, 약간 지금 조롱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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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능이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무대를. 네. 아니, 여푸님도 순수 재능이 있으시죠. 자, 만약에 이번에 1등을 하게 된다면, 여푸님은 스트리머 최초로 참여한 경연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키님은 본인이 기획한 콘텐츠에 본인이 1등도 하면서, 자기가 다 해먹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는 거군요. 제가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면서요? 네. 살면서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뭐 뮤지컬 하면서 한 번도? 네. 뭐 약간 뭐 경연 같은 거 나와도 항상 이제, 콩습교구 4등. 그래요? 그렇다면 가스키님의 음악 인생의 첫 번째 1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마빵님이 1등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많은 피파대회, 수많은 경쟁에서, 뭐 지기고 이기고 하셨는데, 최초의 음악 경연 1등 아니겠습니까? 처음 나오는데, 처음 1등입니다. 네, 처음 1등. 그리고 마빵님이 1등을 하게 된다면, 아, 감스트의 음악 콘텐츠는 뭔가 다르구나. 저렇게 해도 1등 할 수 있구나. 다시 보기를 보신 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감스트로풀 영상 보신 분들은, 아, 이게 1등이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진짜 예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유진 씨,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요, 여러분들, 1등을 하려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애타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가습기엔, 여파! 1등! 진짜로? 자, 4개의 캔딜을 불러주신, 우리 마빵 임유진 씨는, 단독 3등이고요. 3등을 하신, 우리 마빵 임유진 씨부터 먼저, 소감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도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 빠짐없이 거의 연습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등을 하신, 우리 가습기엔, 여푸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선의의 경쟁이었죠. 굿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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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진짜, 늘 무관이었는데, 저는 이제 유관으로 만들어준 여푸, 너무 고맙고, 진짜로, 연습할 때 비방으로, 안무랑 이런걸, 얘가 다 짜가지고 왔어요. 얘가 진짜 너무 고생했고, 저는 진짜, 오히려 제가 버스를 좀 탔습니다. 여푸 씨, 고맙습니다. 네, 여푸 씨 한마디. 제가 전교 1등,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제가 1등을 두 번째로 해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리코더 전교 1등하고, 이제 1등이 없었어요. 구하기 힘들다는데, 네. 그거 말고는, 별다른 재주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1등을, 네, 보니까 너무 영광이고,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온 분들이, 너무 뻔한 멘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온 분들이 다 승자입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동안 정말 재밌게 준비했을 거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다 은비가 아니잖아, 뭐 몇몇 또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능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감스트 씨도 출전하고, 우리 남순 씨도 출전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웃음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형분들도 오늘 심사평이 너무나 또 심플하고, 굉장히 또 재밌었거든요. 협진희님부터 함께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채팅창을 보는데, 남자들한테만 조금 점수를 낮게 줬다. 아잇! 내가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었나. 아, 싶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너무, 너무 재밌게 하고 가고, 별생각 없이 왔는데, 열심히 준비하시는 무대 너무 즐겁고, 다음에 또,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그냥 진짜 관객으로라도 오고 싶은, 네. 그런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네. 저는 이제 은비다 보니까, 음악 카테고리밖에 많이 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사원님.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아, 인생이, 각박해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데, 그간에, 긴 시간 내내 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잘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감스트 남수씨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일단 감스트씨가 하면 돼요. 오늘, 저도 인사하고 빠지는 걸로, 아, 예. 자, 두 분이 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각자, 저도 최간에 하고 있고, 우리 또 순지도 있고 한데, 각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일이 말이 없는데, 이런 자리 만들어준 우리 감스트, 또 우리 남순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또, 요런 자리로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분들, 우리 또 BJ분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또, 예능이기 때문에, 다들, 즐겨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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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일단은 그, 여기까지 많이, 저, 볼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다, 방송 하시죠. 남순도 여러분들 앵코를 못 하는 게 남순도 순위그룹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 뭐 그것도 다 방송.. 그리고 저도 이어서 있고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게 11시에 마무리였거든요. 아니면 10시 반에 마무리였는데 좀 길어져가지고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심사해주신 우리 BJ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